이 하총관은 보다시피 죽음을 아주 두려워하는 사람이오. 그러나 이 청의당의 지위는 역시 황의당과 맞먹습니다. 그러니 이 자는 필경 많은 기미를 알고 있을 테니 우린 이 자를 반드시 진강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공룡자는 매우 그럴듯한 생각이라는 듯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과연 손오영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따로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 백전백승은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명도의 사람을 상대하려면 반드시 무명도의 몇 사람쯤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공룡자는 의미있게 웃더니 제갈명을 향해 다시 말했다. 맹조 어떻습니까? 그들이 깨어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쳐 본맹에 가입시키도록 하는 것이 그러나 제갈명은 담담하게 웃으며 별다른 뜻은 나타내지 않았다. 글쎄요. 두 분 노형께서는 좋으실대로 하십시오. 공룡자는 앞으로 나서며 매우 자신있게 말했다. 이 일은 반드시 노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때 소부리가 생각난 듯 불숭 울었다. 참 그런데 이 종남파의 가짜 장문인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갈명이 선뜻 대답했다. 우리가 내년 1월 1일에 무린맹을 세운 후부터는 반드시 많은 일이 발생할 것이오. 그러니 그런 일을 처리하다 보면 자연히 종남산에 갈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으니 제 뜻으로는 이 기회에 종남파의 일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쓰러져 있던 하원해가 두 눈을 뜨고는 여러 사람을 둘러보았다. 공룡자는 가볍게 콧방귀를 삐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놈 하가야. 깨어났으면 빨리 일어나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그러나 하원해는 여전히 누워서 눈만 깜빡거릴 뿐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소불이가 히쭉 웃으며 나서더니 하원해 되긴 대답했다. 히히히히 이 늙은이가 그의 혈도를 찔러 쏘이다. 말하면서 그는 하원해의 어깨를 탁탁하며 연속 두 번을 쳤다. 노형 이제 그만 일어나 보시지. 그리고는 사방을 쓸어보고는 서서히 일어나 공룡자를 향해 입을 열었다. 공로형도 만났구려. 그러자 소불이가 대신 나서며 어깨를 들썩임어 대답했다. 이봐 우리가 자네의 목숨을 구해주었네. 하원해는 조그마만 몸집에 추한 늙은이를 대하자 그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당신이 바로 설상무용 소불이입니까? 소불이는 하원해가 자기를 단번에 알아보자 매우 기분이 좋은 듯 어깨를 연신 으스겼다. 그렇다. 그리고 이 늙은이가 바로 자네에게 환혼단을 먹여 깨어나게 만들었지. 하원해는 아까부터 두 명의 독인자 종작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흡족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저는 소노형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소불이는 약간 멋쩍은 듯 어색하게 웃었다. 히히히 나에게까지 감사해 할 필요는 없다. 이 늙은이는 다만 명령을 받고 일한 것 뿐이니까. 하원해는 소불이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매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소노형께서는 노구의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반드시 무슨 가르침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불이는 그 말에 언급을 회피하며 은연중에 빚과 암시를 주었다. 자네는 이미 깨어났으니 만약 가고 싶다면 우린 절대로 막지 않겠소. 하원해는 소불이의 속에 감추어진 뜻을 알아차리고는 쓴 웃음을 지었다. 이 계곡 입구에는 벌써 독한 기독이 퍼져 있어 설사 노부에게 도망칠 뜻이 있다고 해도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아시면서 소노형께서는 공연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소불이는 어깨를 한번 움찔하더니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작정이요? 하원해는 다시 씁쓸하게 웃었다. 지금은 남의 집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소노형께서 어떤 할 얘기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말씀해 보십시오. 소다리는 킬킬 떼고 웃더니 고개를 저었다. 히히 이 늙은이가 당신을 구해준 이유는 딴 분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죽고 싶은지 살고 싶은지 그 한마디를 물으려고 하는 것이요. 하원해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야릇한 미소를 흘렸다. 하차는 미물도 살려고 하는데 어찌 사람으로 살기를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 소노형께서는 어떤 조건이 있으시다면 서슴없이 노부에게 얘기해 보십시오. 히히 조건이란 없소. 단지 살고 싶다면 우리의 무림맹에 가입하는 것이고 죽고 싶다면 히히 그것은 아주 간단한 일리오. 하원해는 두 눈을 굴리며 매우 어색한 표정을 지해 보였다. 그런데 노부는 무림맹이라는 이름은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소부리는 순간 허리를 쭉 펴더니 매우 의젓하게 말했다. 우리 무림맹은 바로 천하무림의 정의를 위해 새로 조직된 단체여. 다시 말해서 무명도의 무리배들이 무림에 가진 해를 다 끼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고자 생긴 것이지. 하원해는 둘러선 사람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타더니 매우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저 사람들 뿐이오. 그러자 소부리는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며 싸늘하게 냉소했다. 흥. 왜. 모자라는 것 같으냐. 그렇다면 너는 어젯밤 너희들이 몇 명이서 이 천독곡을 습격했는지 알고 있기나 하느냐. 하원해는 잠시 생각을 굴리더니 즉시 대꾸했다. 노부가 알기로는 황의당의 막용당주와 청의당의 형당주 두 분께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로영이 매우독을 잘 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총영주의 수양 따님인 신영주께서 달려가 협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소부리는 여전히 눈을 부릅뜬 채로 다시 물었다. 또 없느냐. 하원해는 고개를 저었다. 노부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이것뿐입니다. 소부리는 콧방귀를 띄고 나더니 다시 말했다. 너희 총영주인 장한생과 또 한 사람인 강석천 영주도 달려왔었다. 하원해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소부리는 짐짓 안 되었다는 표정으로 냉소를 치더니 대뜸 물었다. 흥. 그렇다면 자네가 보기엔 이번 싸움에서 누가 이긴 것 같으냐. 그러자 하원해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만약 총영주와 두 분당주 그리고 또 두 분영주까지도 왔다면 눈앞에 이 사람들은 커녕구대 문파의 장문인 모두가 도착했다고 해도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늙은이의 말투로 보아 분명 이들이 이긴 것 같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아예 그는 입을 다물었다. 소구리는 하원해가 얘기를 하지 않자 자기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내가 알려 주마 우리의 맹주와 맹부인께서는 봉황검으로 너희들의 총영주인 장한생을 도망치게 하였다. 그러니 나머지 몇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지. 심지어 4명의 독인과 1명의 음인까지도 데리고 갈 틈이 없었다면 오죽하겠느냐. 하원해는 놀라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대체 어느 분이 무림맹주이십니까? 소구리는 제갈명을 향해 손짓을 했다. 이분이 바로 맹주이시며 옆에 있는 분이 그 부인이시다. 하원해는 적어도 장한생을 물리친 무림맹주라면 아주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제갈명과 주솔란이라는 것을 듣자 매우 가소롭게 생각했으나 자기의 처지가 처지인 만큼 공손히 읍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제소혁과 준왕자이셨군요. 제갈명은 얼굴을 약간 상기시키며 멋져가 한다. 별 말씀을 소구리는 다시 하원해를 노려보더니 의외로 어조를 고치며 입을 열었다. 본맹의 총호법에 얘기를 한다면 한호형께서는 잘 알 것이요. 하원해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어느 분입니까? 소구리는 약간 뜸을 들이더니 곧이어 말했다. 우리의 총호법은 바로 자의교주 염지천이요. 이 자의교주 염지천은 바로 무명도 교주이며 또한 하원해의 주인이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하원해는 어설프게 웃으며 곧이 듣지를 않다. 원선우형께서는 농담도 잘하십니다. 그 말에 소구리는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눈썹을 곤두세웠다. 왜 믿지 못 믿겠느냐? 자네가 알기로는 자네의 교주가 염대협이라고 생각을 하나. 흥.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염대협의 이름을 남용한 것이다. 하원해는 비록 치심은 하고 있었으나 소구리의 말하는 태도를 보니 또 거짓말 같지는 않았다. 이때 제갈명이 나서며 소구리의 말을 뒷받침했다. 손호형의 말씀이 맞소. 무명도주는 염노 선배님이 강호에선 떨친 명성을 남용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며 그는 절대 진짜 염노 선배님이 아니오. 하원해는 진지하게 얘기하는 제갈명의 말을 듣자 머리를 극적이며 잠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것이었다. 제갈명은 다시 입을 열었다. 염노 선배님께서 이번에 강호에 나온 이유는 무명도주가 그분의 이름을 남용했기 때문이며 또 강호의 동도들이 모두 마도에 해를 입는 것을 보다 못해 본맹의 총호법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총관께서는 무명도의 청의 총관이시니 누구보다 무명도의 모든 악독한 행위를 잘 알고 계실 것이오. 그러니 하총관께서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소. 하원해는 물론 다소 동요가 되었으나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듯 무거운 시는 소리만 연심 말했다. 소구리는 심술궂은 음성으로 재차 강요를 했다. 하총관 잘 생각해 보시오. 하원해는 잠시 눈을 이리저리 굴리더니 이윽고 긴 한숨을 내뿜으며 입을 열었다. 맹주를 따르겠소. 그러자 제갈명은 매우 반갑다는 뜻 밝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무림맹은 하총관을 대단히 환영하오. 소부리와 제갈명 하원해가 서로 이렇듯 타협을 하고 있는 동안 공룡자는 이미 갈무구에게 무림맹이 성립한 경과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울한 하원해의 신색을 보자 갑자기 물었다. 하총관 자네는 진정으로 우리 무림맹에 항복한 것이냐 아니면 거짓으로 항복한 것이냐 순간 하원해는 얼굴을 들더니 급히 대답했다. 노구는 진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략을 먹어라. 공룡자가 말하면서 손바닥을 펴자 손에는 한악의 검은 환약이 들어있었다. 하원해는 갑자기 안색이 변해 뒤로 물러서며 편안한 어조로 물었다. 이 이것은 대체 무슨 환약입니까? 공룡자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자네는 우리 무림맹에 가입을 했으니 이 아략을 먹어야 한다. 하원해는 여전히 불안스러운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다. 그럼 노형의 뜻은 노부가 이 약을 먹어야 무림맹에 가입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내 권해 계속 비룡 8구 4 종남 3역 이때 소부리가 갑자기 하원해의 어깨를 치더니 음산하게 웃었다. 흐흐흐흐 바로 그렇소. 그러자 다음 순간 하원해는 뒤통수가 갑자기 마비됨을 느끼며 입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쩍 벌어졌다. 그러자 공룡자는 이 틈을 타 환약을 재빨리 하원해의 입속으로 집어넣었다. 하원해는 몹시 놀라며 즉시 구역질을 하더니 물었다. 노형께서 약을 노부의 입속에 집어넣었습니까? 소부리는 어깨를 들먹이며 키득되었다. 흐흐흐흐 자네가 순순히 먹지 않으니 이렇게 해서라도 넣어야겠지. 하원해는 그제야 매우 낭패한 기색으로 어쩔 수 없다는 듯 체념했다. 그런데 이 약은 대체 무슨 약입니까? 공룡자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노부는 평생 동안 독을 연마했으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무슨 약 같으냐? 순간 하원해는 안색이 싹 변하며 등골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도 독약 그러더니 제갈명을 향해 읍을 하며 애조띈 이쪽으로 말했다. 맹주 노부가 지금 무림맹에 가입한 것에 만약 추호라도 다른 속셈이 있었다면 노부는 죽어도 곱게 죽지 못할 것입니다. 맹주 그러자 소구리가 웃으며 제갈명 대신 말을 받았다. 히히히 물론 독약을 먹었으니 곱게 죽을 리는 없지. 하원해는 이번에는 소구리를 바라보며 격렬한 어조로 애원했다. 그러나 손호형 노부가 무림맹에 가입한 것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공룡자가 또 대신 나서며 빈정거렸다. 사람의 마음은 백가죽이라는 것에 가려있으니 거짓인지 진실인지 어떻게 알겠나. 그러나 만약 진정이라면 이 늙은이는 자네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겠다. 하원해는 안도에 숨을 내쉬더니 공룡자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노형 그렇다면 해악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공룡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한 어조로 대답했나? 물론 해악은 있지. 허나 해악은 우기무림맹이 정식으로 무림의 발족식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더니 땅에 쓰러진 두 명의 독인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물었다. 한호형 저 사람들을 한번 보시오. 무명도에서 나온 독인도 중독이 되어 죽지 않았소. 그러니 만약 한호형께서 서툰 수작을 부리겠다면 이 두 사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오. 하원해는 물론 두 독인이 바로 자기들의 부총형주가 몸소 동물을 식량으로 대신해 먹으면서 훈련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천하의 어떤 독인이라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자기가 데려온 두 명의 독인은 이미 중독이 되어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원해는 이 상황을 보자 매우 겁을 먹어 선뜻 대답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자 제갈명은 그에게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고 공룡자를 향해 물었다. 그런데 공로형께서는 갈신이와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공룡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벌써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갈로형께서는 내년 정월 초하룻날 반드시 진강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갈명은 매우 기뻐하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 그럼 더욱 잘 되었군요. 이어 제갈명은 소부리를 향해 손을 들며 말했다. 자. 손호형 우리는 그만 가봅시다. 아니 어디로 가자는 말씀입니까? 제갈명은 씩 웃더니 짧게 대답했다. 종남파. 소부리는 제갈명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종자기를 응시하며 물었다. 맹주 저자를 깨어나게 할까요? 아.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저자를 데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자 소부리는 어느새 종자기를 어깨에 둘러 맨 후 앞장을 섰다. 자 갑시다. 이때 공룡자가 소형산을 두 명의 독인에게 약간 뿌리자 두 구의 시체는 즉시 노란물로 화해서 땅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 노란 액체가 천천히 땅에 스며들자 공룡자는 갈무구를 향해 읍을 하며 매우 섭섭한 듯 말했다. 갈로인장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작별을 해야겠군요. 그리고 정월 초하루 전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해도 반드시 진강으로 와야 합니다. 갈무구도 따라 읍을 하면 조용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알겠소이다. 이 늙은이에게 다른 피치 못할 일이 없다면 반드시 진강으로 달려가겠소이다. 공룡자는 품속에서 한 개의 사기병을 꺼내 갈무구에게 건네주며 상세히 설명을 했다. 이것은 어젯밤 노부가 꽃밭에다 뿌린 두 가지 독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독인을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증명했으니 노형께서는 이것을 받으셔서 이곳에 미리 뿌리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을 칠일 간격으로 숲속에 조금만 뿌려주시면 계곡 안에 감이 뛰어드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갈무구는 약병을 받아들고 매우 감격한 듯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감사하오 노형. 순간 공룡자는 대소를 터뜨리며 갈무구의 손을 덥석 잡았다. 하하하 우리는 이제 매우 친한 친구인데 갈로형께서 새삼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다시 남이 되는 것이 아니겠소. 갈무구는 다만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공룡자는 갈무구의 손을 잡아 흔든 후품 속에서 한 개의 자색병을 꺼내더니 하나를 쏟아내어 하원해에게 건네주었다. 한호형이 이 약을 삼키시오. 하원에는 아까 억지로 독약을 삼켜 마음이 아직도 몹시 불안한 상태였다. 그래서 공룡자를 내심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자기더러 약을 삼키라는 것을 보자 깜짝 놀라며 어쩔 줄을 몰라했다. 조금 아까도 한 알을 삼켰는데 어째서 다시 먹으라는 것입니까. 그러자 공룡자는 어이가 없는 듯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염려 마시오. 아까 노형이 먹은 것은 만성독약으로 약 3개월 후에야 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해악이오. 순간 하원에는 좋아서 눈을 크게 떴다. 예? 무엇이라고요? 다시 공룡자는 싸늘한 음성으로 마치 못을 박듯 또박또박 말했다. 후후 아직 좋아하기는 이루오. 만약 이 약이 바로 노형께 먹인 만성독약의 해악이라면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독약을 먹였겠습니까. 하원에는 일순 다시 얼굴을 굳히더니 매우 불안스러운 듯 약간 상기된 어조로 물었다. 그렇다면 이 약은 무슨 해악입니까. 공룡자는 빙글에 웃으며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노형은 아까 들어올 때 독인이 없고 들어왔으므로 괜찮았지만 지금 독인은 죽고 없으니 노형은 두 다리로 걸어 온전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소. 그러니 해악을 먹지 않고는 도저히 그냥 나가지 못할 것이오. 그러자 하원에는 공룡자의 손에 있는 해악을 마치 빼앗듯 얼른 받아들고는 입속에 집어넣었다. 이때 갈무구는 집 앞에 서서 읍을 하며 이미 앞서 내려가는 일행에게 작별을 구했다. 재맹주 주부인 그리고 여러분 모두 잘들 가시오. 이 늙은이는 발에다 들이지 않겠소이다. 그러자 제갈명이 급히 예를 취하여 송구스러워했다. 노인장께서는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어 일행은 작별을 매우 아쉬워하며 갈무구의 초옥을 떠나 꽃밭을 가로질러 계곡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이 호로곡은 두 개의 뾰족한 상곡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처럼 호로병 같았다. 일행은 아무 말 없이 산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숲속에서 다섯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중에 세 명은 나이가 40세 안팎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젊은 남녀였다. 이들은 이 꿀 속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독이 되어 쓰러진 것 같았다. 일행이의 아무 말 없이 쳐다보기만 하자 제갈명이 침중한 어조로 입술을 떼었다. 이 다섯 사람은 아마도 무명도의 후사인 것 같습니다. 하고는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세 사람의 노인은 모르는 것 같았고 한 쌍의 젊은 남녀는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이 드는 것이었다. 이때 제갈명이 주설란을 향해 물었다. 여보 이 두 젊은이들은 누구인지 모르겠소. 주설란은 공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도리어 물었다. 맹주께서 정말 기억이 나지 않으세요. 제갈명은 조용히 고개로는 저으며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대체 어디서 보았는지 누구인지는 생각이 나질 않소. 주설란은 이내 대답했다. 이들은 바로 종남문파의 양홍웅과 요옥금이에요. 제갈명은 그제야 생각난 듯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 생각해보니 그들이었군 그렇다면 나머지 세 사람도 모두 종남바의 사람이겠군. 그리고는 한참 동안 다섯 사람을 주시하더니 공룡자를 향해 말했다. 공로형 이들의 독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공룡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들은 숲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으니 아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면서 그는 품에서 해악을 꺼내 각기 다섯 사람의 입속에 넣었다. 하지만 이들이 이 늙은이의 두 가지 기독 중 어느 독에 중독이 되었는지 모르니 이 첫 번째 해악을 먹인 후 최소한 반 시즌 후에 다시 두 번째 해악을 먹여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이들을 꼭 밖으로 운반한 후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공룡자는 말을 끝내자마자 한 손에 한 사람씩 끼고는 숲 밖을 향해 걸어갔다. 이어 두경강도 두 사람을 들고 나머지 한 여자는 시녀와 영춘이 안고 함께 곡 입구를 향해 걸어 나갔다. 이렇듯 공룡자와 두경강 두 사람이 네 명의 사람들을 들고 숲 밖을 나서자마자 갑자기 누가 대가릴성을 질렀다. 서락. 공룡자가 놀라 고개를 쳐들어보니 숲 밖에 20여 명의 청색 경장을 차려입고 장검을 든 대안들이 서 있는 것이었다. 이 20여 명의 대안들은 곡 입구에서 마치 부채와 같은 모양의 진세를 펴고는 수비꾸를 막고 있었다. 그리고 부채형과 진세 앞에 한 남색 도포를 입은 노인이 등에 장검을 메고 있었는데 노인의 나이는 약 53가량이었고 머리는 반백이었으며 그의 짙은 갈색 얼굴은 매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공룡자는 노기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배뜸 물었다. 당신네들은 누구요? 남포노인은 이마에 힘줄을 세우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서라면 설 것이지 잔말은 웬 잔말이요? 그러자 공룡자는 갑자기 껄껄 웃으며 대꾸했다. 하하하 노고가 대체 무엇 때문에 당신 말을 들어야 하오? 이때 두경강이 나서며 급히 말했다. 곡곡법 저자는 종란파의 가사며 가경성입니다. 남포노인은 한 사람이 의외로 자기 신분과 이름을 대자 껄껄 웃었다. 하하하 그렇소. 내가 바로 가모요. 그러자 공룡자는 미간을 짓부리며 마치 아래 사람을 대하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할 바가 못되니 빨리 길이나 비키시오. 가경성은 이마살을 찌푸렸다가 들려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네들이 종란파의 사람을 납치한 것을 보니 우리 종란파와 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겠군. 그러자 공룡자는 두 눈을 부릅뜨면서 풍명스럽게 대꾸했다. 노부는 이들을 숲속에서 구해낸 것이오. 그러자 가경성은 싸늘이 코웃음을 쳤다. 흥. 당신의 그 말을 누가 믿겠소 칠순간 공룡자는 화가 치밀어 조금 거칠은 어조로 쏘아붙였다. 노부가 사람을 구한 것을 믿고 안 믿고가 당신들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오. 두 사람이 몇 마디를 주고 받는 동안 소구리를 위시한 사람들이 따라왔다. 가경성은 소구리가 대사형까지 걸어지고 있는 것을 보자 더욱 화를 내며 대번에 장검을 뽑아들고는 소리쳤다. 여와라. 이놈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잡아라. 그러자 20여 명의 종란대안들은 동시에 장검을 쳐들고는 서서히 여러 사람들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왔다. 이때 제갈명이 손을 흔들며 일렀다. 공로형 소노형 사람을 먼저 내려놓으시오. 이 말에 공룡자와 소구리가 메고 있던 자들을 내려놓자 두경강이 제갈명에게 읍을 했다. 저자는 종남파의 가경성 가산협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부르기를 유성추일이라고도 합니다. 제갈명은 공손히 읍을 했다. 가산협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자 가경성은 일순 상대를 약봤다는 듯 냉랭하게 물었다. 뒤아는 대체 누구요? 두경강은 제갈명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다시 말했다. 이분은 바로 우리 무림맹의 맹주이십니다. 가경성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림맹이라고. 노부는 여지껏 그런 이름을 들은 적이 없는데 두경강이 일순 안색을 상기시키더니 높은 어조로 다시 말했다. 우리 무림맹은 무림에 온 정의를 위해 천하무림 동도의 사람을 집합하는 연맹이요. 그러자 가경성은 매우 가소롭다는 듯 냉소를 날렸다. 그러나 나 가모는 천하무림 동도의 동맹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또한 맹주란 더욱 들어보지 못했소. 이때 공룡자가 앞으로 선뜻 나서며 사납게 쏘아붙였다. 맹주는 우리가 내세운 것인데 당신이 들었던 못 들었던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이렇듯 쌍방이 서로 험악한 말들이 피어나오자 제갈명이 급히 만류했다. 아. 가사며 오해마십시오. 저는 재소. 그러나 제갈명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가경성이 갑자기 대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하하하 디아가 원래 홍채문의 재소문주이셨구려. 그런데 재소문주께서는 우리 장무님까지 납치를 하시니 우리 종란파와 대적을 하려고 그거는 것이오. 제갈명은 약간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가사며 오해를 하셨습니다. 가경성은 순간 왼손에 쥐고 있던 두 개의 철호도를 굴리며 냉랭하게 비웃었다. 흥이래도 오해라고 한 수 있겠소. 제갈명은 터지려는 분노를 지그시 누르며 대답했다. 제모는 고관에서 귀하의 문인들이 중독되어 있는 것을 보고 원래 귀파로 모셔다 드리려고 했소. 한대 뜻밖의 숲속에서 다섯 명의 귀파 문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가경성은 제갈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재소문주께서는 기왕 본문의 장무님을 납치해 갈 듯이 없으셨다면 저 다섯 사람까지 전부 여기다 남겨 놓은 다음에 가십시오. 제갈명은 매우 난처했으나 어떻게 말할 도리가 없었다. 가삼협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 장무님과 나머지 다섯 분은 기독을 당해 정신이 혼미해져 있어서 저희 고코법께서 조금 전 하나래 해악을 먹였으니 또 두 번째 해악을 먹이려면 반드시 반시즌이 지나야 돼요. 순간 가경성은 냉소를 쳤다. 흥. 그것은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종남파의 사람들은 절대 남의 해악을 먹지 않소. 그러나 가소협이 두 가지 기독은 저희 고코법만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경성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풀던 못 풀던 그건 우리 종남파에 달린 인류. 한편 공룡자는 가경성이 자기의 존재를 무시하자 화가나 견딜 수가 없었다. 흥. 뭐 이따위 늙은이가 다 있지. 그렇다면 노부의 해악은 구태여 자선을 베풀 필요가 없겠군. 하더니 제갈명을 향해 말했다. 냉주 그들이 우리더러 참견 말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이 죽던 말던 상관치 말고 그냥 갑시다. 그러나 제갈명은 고개를 흔들며 달래듯 타일렀다. 아니요. 고코법 사람의 목숨이란 매우 중한 것인데 어찌 그냥 갈 수 있겠소. 더구나 우리는 이들의 위급한 처지를 보았으니 구해주어야 되지 않겠소. 순간 가경성은 갑자기 안색을 싹 바꾸며 대뜸 소리쳤다. 그렇다면 제소문주께서는 우리 종남파와 대적하러 온 것이구려. 찹자. 드디어 제갈명은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쳐 물었다. 그렇다면 종장문인과 이 다섯 분의 기독을 종남파의 사람들은 풀 수 있다는 말이오. 가경성은 더 대꾸하기도 귀찮다는 듯 미간을 지푸리며 딱 잘라 말했다. 그것은 우리 종남파의 일이지 당신네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러지 않았소. 제갈명은 매서운 눈초리로 가경성을 가늠해보며 넌지시 한마디 던졌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가삼협이 좀 의심스러운 데가 있는 것 같군요. 가경성은 순간 움츠라며 급히 물었다. 아니 대체 뭐가 의심스럽소. 가삼협께서는 그들의 생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소. 그러자 가경성은 꼭 무엇을 감추려는 것처럼 대소를 터뜨렸다. 하하하 내 벌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종남파의 사람들은 절대 남의 약을 먹지 않는다고. 제갈명은 싸늘한 어조로 물었다. 그것이 귀파의 규칙이오. 그렇소. 이때 소부리가 불수 앞으로 나서며 끼어들었다. 냉주 종남파의 이러한 규칙에 대해서는 이 늙은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갈명은 소부리에게 시선을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 소호법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소부리는 가경성을 한번 쳐다본 후 입을 열었다. 그 이유는 바로 종남산에는 많은 약재가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문파에는 특별히 약을 만드는 데가 있으며 그들은 비단 무공을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의술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강호에 나돌아 다닐 때는 항상 약을 준비해 다니며 또한 생각하기를 자기네들은 어떠한 고질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이 그들이 남의 약을 먹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경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손호영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갈명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그래서 꾸려. 가경성은 뒤로 한 발 비켜서며 말했다. 제소문주께서는 이제 다 아셨으니 어서 가보십시오. 제갈명은 그래도 매우 아쉬운 감이 있는 듯 순순히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일은 다만 귀파의 전에 내려오는 명예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절대로 변경하지 못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경성은 다시 안색을 바꾸며 조금 녹이 띈 어조로 물었다. 지금 제소문주께서는 맹주의 신분으로 종란파의 전통을 바꾸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 그런 뜻이 아니요. 그럼 뭐요. 제갈명은 가경성의 앞으로 다가서며 대답했다. 그러나 제가 비록 귀파에 중독된 저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본 맹주는 종란파에 갈 생각이었소. 그 말에 가경성은 냉소를 치더니 눈을 번득이며 물었다. 흥. 제소문주께서는 어떤 가르침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귀파의 두 분 장로를 찾으려고 하오. 가경성은 별로 대꾸할 기분이 나지 않는 듯 신통치 않게 대꾸했다. 두 분께서는 오래전부터 세상의 일을 묻지 않고 계신데 어째서 찾으려는 것이오. 제갈명은 고개를 저었다. 사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오. 더구나 종남인호께서도 세상의 일을 묻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귀파의 오협들에게 직접 얘기해야겠소. 그때 소구리가 어깨를 들썩이며 다시 참견했다. 희이하지만 종남 오협께서는 전부 여기에 계신데 순간 제갈명은 기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네오 놀란 듯 물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바로 종남 오협인가요. 소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자기를 가리켰다. 맹주께서는 이분 종남 문인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어 그는 검은 수염을 기른 노인을 가리켰다. 이분이 오협의 둘째인 6년생 유기협이시며 그리고 소구리는 또한 43가량의 중년인과 356세가량의 대안을 가리켰다. 이분은 넷째 양형태, 양대협이시며 저분은 다섯째 만호부 만호협이십니다. 제갈명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더니 급히 말했다. 그렇다면 더욱이 이분들을 깨어나시게 해야겠습니다. 그러자 가경성이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며 녹이빈 어조로 말했다. 귀하께서 정우리 종남파와 대적하시겠다면 나 감호도 여유를 받으리지 않겠소. 이어 제갈명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가서 이 사람들을 잡아라. 두 명의 대안은 즉시 대답을 하더니 제갈명을 향해 덮쳐 들어갔다. 이때 당승무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더니 소리쳤다. 서라. 이어 당승무는 수중의 당건으로 즉시 하나의 원을 그리며 왼쪽에 한 대안을 찌르는 동시에 왼손으로 영원탐조라는 초식을 써서 오른쪽에 한 사람을 공격했다. 왼쪽에 대안은 장검으로 당승무의 당검을 맞받으며 냉소를 쳤다. 꺼져라. 그러나 그의 일성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그는 갑자기 자기가 내지른 당검이 허공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자. 치이.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가슴팍에는 벌써 수총가량의 줄이 그어져 있었다. 이어 그가 줄이 그어졌다고 느끼는 찰나옷이 걸레처럼 변의 바람에 납풀거렸다. 다행히도 몸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으나 그것으로 대안을 놀래주기에는 충분하였다. 대안은 급히 검을 막으며 한쪽으로 피에 물러났다. 당승무는 기고만장에서 일검으로 왼쪽의 대안을 물리치고 왼손의 일장으로 동시에 오른쪽 어깨를 탁 쳤다. 오른쪽에 대안은 당승무가 검과 장을 함께 사용하며 기이한 초식을 전개하자 급히 몸을 돌려 장세를 피했다. 당승무는 일격이 성공을 거두자 바람을 가르며 어느새 두 명에 대한 앞을 막았다. 두 명에 대안은 종남파에서도 고수급에 속했다. 그런데 싸우자마자 당승무가 벌써 성기를 잡자 매우 노기가 충천해 일제히 기압을 지르며 검을 휘둘러 덮쳐갔다. 이때 가경성이 음산하게 웃으며 비꼬았다. 흐흐흐 제소문주께서는 과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셨군요. 말하면서 가경성이 왼손을 휘두르자 즉시 다른 청의 대안이 뛰어나왔다. 가경성은 다시 제갈명을 향해 손을 들어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들을 포위하라. 그러자 네 명의 대안은 즉시 네 방향으로 갈라져 제갈명을 향해 날아갔다. 이때 주설랑과 같이 서있던 양수군이 갑자기 날아오더니 소리쳤다. 맹주 이 네 사람은 제가 처치하겠어요. 제갈명은 네 사람을 한번 훑어보더니 암암미에 중얼거렸다. 이 네 대안이 각기 네 군데의 방향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니 필경 무슨 전법을 쓰는 것 같구나. 여기까지 생각하자 제갈명은 갑자기 낮은 소리로 주의를 주었다. 양랑자 이들의 연수 합격을 특히 조심하십시오. 이때 네 명의 대안이 갑자기 가벼운 휘파람 소리를 내자 네 자루의 장검이 동시에 네 개의 방향에서 공격해왔다. 양수군은 그것을 보자 낮은 소리로 하지만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맹주 물러가 계셔서 제가 상대하는 것을 구경만 하세요. 하면서 장검을 뽑아 그들을 향해 쓸어갔다. 순간 챙 챙 챙 하는 소리와 함께 좌우 앞 세 군데의 장검을 일시에 튕겨나가게 했다. 이어 다시 양수군이 손을 뒤집자 몸 뒤에 한 대안이 급급히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는 숨쉴결을도 주지 않고 염지천이 가르쳐준 검장 13식으로 변화무쌍하게 진격해 갔다. 상대방 네 사람은 비록 종남파의 문화고수들이었지만 양수군의 적수가 될 수 있겠는가. 양수군은 연달아 내 초를 격출해 네 사람을 각기 한 발씩 물러나게 하였다. 하지만 제갈명의 말대로 그들은 과연 연수합격에는 정통했다. 그들은 비록 무공으론 양수군의 적수가 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양수다를 포위하고 있었다. 이때 당승무와 싸우는 두 명의 배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분명히 당승무에 적수가 되지 못하는 배도 서로가 배합이 잘 되기 때문에 만만하게 패하지 않는 것이었다. 한편 가경성은 상대방에서 다만 두 명의 어린 남녀가 나와서 자기 편 여섯 사람을 막는 것을 보자 노예 대가리성을 내질렀다. 너희들도 함께 달려나가서 장문인과 내 사형을 구해내어라. 그러자 20여 명의 청의 대안들은 두 사람이 각기 한 조가 되고 네 사람이 한 조를 만들어 제갈명 등의 사람들을 향해 포위해왔다. 이렇게 되자 제갈명도 가만 있을 수가 없어 두경강을 향해 지시했다. 두당주 당주께서는 영춘 등 네 사람을 데리고 저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기만 하시오. 그러나 절대로 종남파의 제자들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두경강은 앞으로 나서며 짧게 대답했다. 잘 알겠습니다. 두경강은 대답을 끝내자마자 영춘 등 네 명의 신여와 함께 검을 뽑고는 한 일자로 신속히 분산되었다. 네 명의 신여는 앞에 공지를 막고 두경강이 그 네 사람의 뒤에 섰다. 이때 제갈명이 다시 소리쳤다. 당형제와 양랑자는 이제 그만 돌아오시오. 당승모와 양수군은 제갈명의 목소리를 듣자 즉시 일검을 내찔러 적을 뒤로 물러가게 한 후 즉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당승모와 양수군과 싸우던 여섯 명에 대한 적수가 없는 것을 보자 즉시 네 사람의 공격에 가담하였다. 이어 어느새 그들은 신여들과 검을 막 부딪히게 되었다. 챙 챙 챙 하는 어지러운 금속성 소리와 난무하는 검과 검 신형과 신형들은 실로 누가 누구를 해치려 하는지조차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이때 당승모는 네 명의 신여가 불리할까봐 즉시 달려가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자 제갈명이 미소를 지으며 만류했다. 당형제 그들은 충분히 상대할 수 있으니 구태여 도와줄 필요는 없소. 한편 네 명의 신여들은 각기 일장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쌍검으로 마치 반파제처럼 20여 명의 대안들을 조금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니 종남파의 공격이 제 아무리 치열하다고 해도 어찌 감이 뚫고 들어올 수 있겠는가. 두경강은 비록 신여들의 뒤에 서 있었지만 검으로 공격은 하지 않고 가끔씩 신여들에게 위험이 있을 때 일시호로 상대방의 장검을 튕겨나가게 했다. 이때 아까부터 이 광경을 보던 공영자가 갑자기 껄껄 웃으며 소리쳤다. 하하하 두 당주와 네 분의 낭자들은 어찌 그리 힘들게 상대를 하시오. 이런 놈들은 그저 콩알 몇 개만 먹이면 즉시 쓰러질텐. 그러자 제갈명이 급히 나서며 반대했다. 공로형 안됩니다. 우리는 절대 직접적으로 종남파와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소구리가 대신 나서며 의아스러운 듯이 물었다. 그렇다면 맹주께서는 어먹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앞으로 반시진 후 공로형께서 이 몇 사람의 독을 풀어준 후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소구리는 맹소를 치며 매우 가소로워했다. 흥 종남파의 문화는 절대 남의 약은 먹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깨어난다고 해서 말이 통하겠소. 제갈명은 고개를 저었다. 남의 약을 먹던 안 먹던 종남파에 대해 매우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그들이 만약 무명도의 끄나풀이 아니라면 반드시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구리가 깜짝 놀라 급히 되물었다. 아 그렇다면 저 가경성이 무명도의 끄나풀이라는 말씀이요. 제갈명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다. 지금은 아직 모르나 그럴 가능성이 크고 소구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아까 발견한 암호와 가경성의 수상한 행동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는 교묘의 발을 빼며 남의 손을 이용해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었다. 가경성은 애당초 호로고 간의 극독을 이용해 종남사협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으니 만약 가경성이 무명도의 끄나풀이라면 종자기도 무명도의 사람인데 어째서 종자기까지 독살시키는가 하는 거였다. 한편 26명의 종남 문인들은 연속 공격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격해 들어올 때 2명이 아니면 3명이 한 사람을 상대해서 상대방을 포위해 장문인과 그 사숙을 구춘하려고 했다. 하지만 누가 알기나 했으리야 4명의 신여들은 8개의 장검으로 하나의 검막을 형성해 도저히 그들이 뚫고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였다. 종남 문인들은 비록 연수 공격에 정통했지만 이 건벽에 부딪힌 지금 각자의 싸움이 형성되기 때문에 도저히 애당초 공격을 할 수가 없었다. 가경성은 이 광경을 보자 경악의 빛을 감추지 못하며 장검을 뽑아서 연신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꼭 무슨 후원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이때 쌍방의 대결은 벌써 밥 한 끼 먹을 시간을 초과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종남의 대안들은 4명의 신여들을 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경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전부 물러나라. 그 26명의 문인들은 가경성의 호통을 듣자 즉시 손을 멈추고 물러났다. 가경성이 여전히 화가 난 채로 퉁명스럽게 물었다. 당신이 바로 라탑도사 두경강이요. 두경강은 만면에 미소를 띄며 걸어나와 읍을 했다. 빈도가 바로 두모입니다. 그런데 가사녁께서는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지요. 가경성은 갑자기 불같은 분노를 일으키며 눈을 부릅떠다. 두 친구는 연속적으로 본문의 제자를 상하게 했으니 가모는 친구의 실력이 대체 어느 정도인가를 한 번 시험해 보아야겠소. 그러나 두경강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짐지 시침을 뚝대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가사녁 그 무슨 말씀이요. 빈도가 언제 기파의 문인을 상하게 했다는 말이요. 고홍영전 가경성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두경강을 노려보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종남파의 규칙은 바로 문화의 제자가 사부에게 검을 받은 다음 강호에 나왔을 때 검이 있으면 살고 검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요. 그런데 두 친구께서 그들의 보검을 튕겨 날아가게 했으니 상하게 한 것과 무엇이 다르오. 하지만 랍탑도사는 빙긋이 웃으며 대꾸했다. 종남파에는 규칙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소. 가경성은 여전히 양미간을 찌푸린 채 이를 갈아붙였다. 두 친구 쓸데없는 잔소리는 그만하고 어서 일장을 받으시오. 가경성은 말을 끝낸과 동시에 들고 있던 장검으로 세 개의 거말을 허공에 그리며 랍탑도사의 겉면을 향해 번개처럼 찔러갔다. 순간 랍탑도사는 급히 몸을 바꾸어 들으며 검과 함께 추격해와서 번개처럼 찔러갔다. 순간 랍탑도사는 이보완이의 초식으로 황급히 옆으로 수척 가량 몸을 피했다. 가경성은 그가 피하기만 하는 것을 보자 냉소를 치며 잠깐 손을 멈추더니 큰소리로 외쳤다. 흥 홍채문의 좌우호법은 피할 줄밖에 모르는군. 그러자 랍탑도사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빙긋이 웃었다. 지금은 무림맹의 순찰당 당주이요. 그는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다시 말을 계속했다. 다시 말해서 맹조의 명령 때문에 사람을 상하게 할 수가 없지만 손을 한번 썼다 하면 가삼협의 장검을 튕기어 내게 할 자신이 있으니 그렇게 아시오. 가경성은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치며 말을 받았다. 허허허허허허허 두 친구 쓸데없는 잔소리는 집어치우고 정말로 실력이 갑자기 차가운 검새를 바라더니 단숨에 오장의 주위를 차가운 검기로 만들며 바람처럼 덮쳐왔다. 이에 라팟도사는 양미간을 짓부리며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귀하께서 그처럼 원하신다면 명령대로 하겠소. 말을 끝낸과 동시에 그는 오른팔을 번쩍 치켜들었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가경성에 찔러오던 장검이 갑자기 허공을 가르며 튕겨 나갔다. 이어 가경성에 튕겨 나간 장검이 갑자기 한바퀴 돌자 납탁도사는 큰소리로 웃어져 쳤다. 허허허허허허허허 마침 잘 온 것 같구나. 하고 말을 끝낸과 동시에 또다시 손을 치켜 올렸다.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모두 팔목이 시큰함을 느끼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제각기 뒤로 한 발자국씩 물러났다. 이어 또다시 두 사람은 검을 번개처럼 휘두르고 유성처럼 허공을 가르며 격렬한 싸움을 시작했다. 이때 제갈명은 두 사람의 싸움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가경성의 검법 중에서 허점을 찾기 위해서였다. 주설란은 제갈명의 옆에 바싹 다가서서 낮은 음성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갈명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저 사람의 검법은 몫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순수한 종남 검법이 아닌 것 같소. 주설란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종남파의 사람이면서 종남 검법을 쓰지 않는다면 종남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군요. 제갈명은 여전히 두 사람의 싸움을 유심히 지켜보며 고개를 한두어번 끄덕였다. 맞았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소. 그 다음 주설란이 말을 꺼내려고 하자 양수군이 불쑥 나서며 궁금한 듯 물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주설란은 제갈명을 힐끗 바라보며 대답했다. 물론 무명도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네. 양수군 역시 싸우는 쪽을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지금 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검법은 확실히 종남 검법이 아닌가요? 주설란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종남 검법은 맞는 것 같지만 그는 검법 안에 다른 문파의 검법을 많이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네. 이것은 바로 두당주의 무공이 너무나 고강하기 때문에 단순한 종남 검법으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기에 평상시에 배운 것을 사용해서 상대를 하는 것 같네. 이 말을 듣자 양수군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또다시 물었다. 무명도의 사람들은 각 문 각파의 검법을 전부다 사용할 줄을 알고 있나요? 주설라는 양수군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네. 또한 구대 문파의 검법은 벌써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지. 그리고 홍채문에도 아직 한 수가 남아있으니 만약 흥미가 있다면 내가 언제 한번 보여주겠소? 양수군은 이 말을 듣자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주언니 참으로 고마워요. 꼭 한번 한데 양수군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챙 하는 소리와 함께 랍탑도사의 비명이 들려왔다. 랍탑도사는 어깨에 일검을 맞았는 듯 붉은 선열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귀로 몇 발자국 물러서 있었다. 제갈명은 안색이 변하여 급히 고개를 돌렸다. 두 두당주 께선 부상을 입은 것 같소. 랍탑도사 두경강은 가경성에게 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벌써 가경성에게 일검을 맞고 부상을 입었지 않은가. 이때 랍탑도사가 갑자기 앙천대소를 터뜨리며 고함을 질렀다.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정체를 드러냈구나. 가경성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큰소리로 외쳤다. 흥 무슨 정체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워라. 그러자 랍탑도사는 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날카롭게 꾸짖었다. 이놈 나를 찌른 일검이 종남파의 무공같지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가경성은 냉소를 터뜨리며 큰소리로 물었다. 천하의 무공이란 원래 한군데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내가 쓴 일초는 바로 이 늙은이가 폐파의 종남 건법을 약간 변화시킨 것뿐이다. 만약 내가 믿지 못하겠다면 다시 한번 시험을 해보이겠다. 그러자 랍탑도사는 큰소리로 웃어져치며 말을 받았다. 좋소. 소생은 가삼협이 종남 건법 외에 또 몇 수의 악독한 건법을 알고 있는지 한번 보아야 하겠다. 가경성은 안색이 약간 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처럼 원한다면 소원대로 해주지. 그가 말을 끝내고 다시 장검을 휘두르려고 하는 순간 한쪽에 서있던 제갈명이 큰소리로 외쳤다. 잠깐. 가경성은 검으로 가슴을 보호하며 싸늘한 눈초리로 제갈명을 응시하더니 퉁명스럽게 물었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나서는 것이오. 그러나 제갈명은 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랍탑도사를 향해 손짓을 하며 입을 열었다. 두당주. 이제 그만 물러나서 쉬도록 하시오. 랍탑도사는 즉시 장검을 거두고 허리를 굽혔다. 소카 맹주님의 명령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랍탑도사가 물러가자 가경성은 제갈명을 주시하며 냉랭하게 물었다. 왜 제소문주께서 직접 상대를 하고 싶소. 이때 주설랑과 함께 있던 양수군이 나서며 대신 말을 받았다. 당신 같은 사람은 감히 맹주님과 겨를 자격도 없어요. 이에 가경성이 미간을 찌푸리며 양수군을 노려보자 제갈명이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가사며 우리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소. 가경성은 여전히 그를 노려보며 몹시 불쾌한 듯 다그쳐 물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시오. 제갈명은 몸을 돌려 손짓을 하며 침중하게 대답했다. 사형들께서 벌써 깨어나려고 하는 것 같소. 원래 가경성과 라탑도사가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공룡자가 이미 중독된 사람들에게 두 번째 해악을 먹였던 것이다. 가경성은 그것을 보자 안색이 변하며 단호히 말했다. 제소문주께서 아무리 숲속에다 동물을 뿌린 후 또다시 해악을 준다고 할지라도 6년생 양영태 양홍웅 만소구 요옥금 등 5사람이 어느새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앉았다. 하지만 장무님인 종작이 만은 여전히 혼미 상태에 빠져 있었다. 먼저 6년생이 이상한 듯 주위를 살피다가 가경성을 발견하고 급히 물었다. 가사제 이 몇 분은 도대체 누군가 가경성은 제갈명을 향해 손짓을 하며 말을 받았다. 저 사람이 바로 홍채문의 제소문주 제갈명이요. 이 말은 들은 6년생은 안색이 변하며 떨리는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원래 귀하께서는 바로 홍채문의 제소문주였군요. 6년생의 목소리와 표정으로 볼 때 그는 홍채문의 저개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제갈명은 속으로 가벼운 탄식을 하며 생각을 굴렸다. 3년 전에 종작이가 종남에 가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종남파의 사람들이 본문에 대해 안고 웃으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진작부터 종남 오협들을 흥모하고 있었소. 그러나 6년생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날카롭게 물었다. 흥제가 독림에 쓰러져 있는 것을 제소문주가 구해주었단 말인가. 제갈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말을 받았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같은 무림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않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을 가지고 6년생은 미간을 지푸리며 그의 말을 가로챘다. 하지만 종남파의 사람들은 절대로 외인의 치료를 받지 않소. 지금 제소문주께서 저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종남파에서는 절대로 은혜를 받지 않소. 이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공룡자가 차를 벌컥 내며 나서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좋다. 너희들이 노구의 순간 6년생은 안색이 변하며 일어서려고 했으나 억지로 참으며 이를 갈아붙였다. 제소문주께서 저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겠소. 하지만 또다시 그런 소리를 하면 그때는 사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는 자기의 옆에 있는 양형태와 만소구 두 사람을 향해 명령을 했다. 우리는 곧 가야겠으니 너희들은 급히 가서 장문인을 부축하도록 해라. 양형태와 만소구 두 사람은 급히 일어서더니 대답을 하고 종자기를 향해 걸어갔다. 이때 제갈명이 급히 손을 흔들며 약간 언성을 높였다. 두 분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보시오. 그러자 양형태가 급히 멈추고 길을 돌아보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부르시오. 제갈명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문인은 바로 내가 구해냈소. 그리고 또한 숲속에서 유기업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저는 그를 다시 종남파로 보내려고 했었소. 다시 6년생이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제소문조에게 수고를 끼칠 수가 없소. 하나 제갈명은 이해 아랑곳 않고 여러 사람들을 주시하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에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소. 6년생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말인지 어서 말씀해 보시오. 제갈명은 누워있는 종자기를 가리키며 큰소리로 물었다. 유기업께서는 태맹의 곡호법이 먼저 다섯 분은 깨어나게 하고 무엇 때문에 장문인은 깨어나지 않게 했는가 하는 이유를 알고 있소. 6년생은 여전히 미간을 찌푸린 채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제가 벌써부터 얘기를 했지 않소. 종남파는 절대로 남의 약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당신네들이 폐문의 장문인을 구해주지 않는 다고 할지라도 종남파는 이것으로서 만족하고 여러분과 원한을 맺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아시오. 제갈명은 급히 손을 흔들며 말을 받았다. 제가 얘기를 한 뜻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오. 이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가경성이 몫이 귀찮은 듯 육년생 을 항해 약간 치푸렸다. 유기형 지금 장문인께서 혼미에 있으니 그 사람과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제갈명은 갑자기 정색을 하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육대협전은 원래 몸소 종장문인을 기파에 데려다 주려고 했었소.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당신 내 종남 오협들과 얘기를 하려고 했던 그렇다면 제소문주께서는 폐사형을 잡아두고서 조건을 교환하려는 것이었소. 제갈명은 갑자기 앙천대소를 터뜨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으하하 하하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제가 직접 가려고 한 것은 기파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오. 6년생은 고개를 돌리며 가벼운 탄식을 했다. 폐파는 벌써 구대 문파에서 물러나 강호의 일에는 참견을 하지 않고 있으니 제소문주께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마시오. 그는 말을 끝내자마자 급히 손을 흔들었다. 양사재 만사재 어서 가서 장문인을 부축하고 즉시 산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양영태와 만소구는 6년생의 말을 듣고 동시에 허리를 굽히며 급히 걸어갔다. 그러자 제갈명이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며 고함을 질렀다. 서라. 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가 감히 움직이려고 하느냐. 순간 챙 하는 소리와 함께 종자기의 옆에 있던 양수 군이 장검을 뽑아 들고 종자기의 가슴을 겨누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만약 누구라도 조금만 더 다가오기만 하면 나는 당장 이놈을 죽여버리겠다. 양영태와 만소구 두 사람은 이 광경을 보자 급히 걸음을 멈추며 6년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6년생은 안색이 변하며 제갈명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제소문주께서는 과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구려. 조소 무슨 조건이던지 어서 얘기를 해보시오. 바로 이때 가경성이 갑자기 품속에서 하나의 금색으로 된 고흥명전을 꺼내더니 높이 쳐들었다. 이사형 장문인의 연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가경성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바로 종남파의 연구였던 것이다. 6년생은 사제가 장문인의 연구를 꺼내는 것을 보자 경악을 금치 못 했다. 가사제 장문인이 언제 자네에게 주었는가 가경성은 괴이한 웃음을 끼며 말을 받았다. 연구를 보면 장문인을 본 것 같으니 이사형 께서는 더이상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6년생은 급히 허리를 굽히며 정중하게 말을 이었다. 제자 장문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종남파의 제자들은 가경성이 연구를 꺼내든 이었다. 빼앗긴 옹령 으쓱해진 가경성은 여러 사람을 둘러보며 언성을 높였다. 장문인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라도 남의 손에 잡혀 있을 때는 그의 생사를 생각하지 말고 적을 선면 하라고 했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소구리가 이 말에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치며 나섰다. 허허허 그 말은 아마 당신 혼자의 뜻일 것이오. 순간 가경성은 안색이 약간 변하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소구리 여기에서 감히 쓸데없는 말을 하다니 소구리는 희죽 웃으며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하지만 늙은이가 보기에 지금 당신 수중에 있는 고옹령 전까지도 아마 내력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데 가경성은 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6년생을 향해 옹령을 흔들며 단호히 말했다. 이사 가경성을 향해 공수를 하며 허리를 굽혔다. 이에 무슨 명령이든지 키서 내려주십시오. 가경성은 소구리를 향해 손짓을 하며 이를 갈아붙였다. 여기 서있는 소까놈을 100초 안에 죽여라. 하지만 6년생은 조금 전 소구리가 말한 가사제의 손에 쥐어져있는 고옹령전이 장문인이 남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음에 서인지 소구리를 주시하며 주저하고 있었다. 소구리는 닥털로서 옹령을 대신하고 또한 나를 죽여 입을 봉하려고 하는 것이냐. 가경성은 6년생이 주저하고 있는 것을 보자 냉소를 치며 다시 수중에 고옹령전을 높이 쳐들었다. 이사형 옹령의 지시를 받지 못하겠단 말이오. 그러자 6년생은 급히 허리를 굽히며 공손히 대답했다. 예 꼭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말을 끝낸과 동시에 다시 소부리를 향해 말을 이었다. 손호형 지금부터 조심을 하십시오. 이때 제갈명이 급히 두 사람의 가운데로 뛰어들며 6년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유기역 잠깐 기다리시오. 제가 한가지 할 말이 있소. 6년생은 미간을 지푸리며 퉁명스럽게 말을 받았다. 저는 지금 명령을 받고 행동을 하는 것이니 제소문 주께서는 어서 물러나시오. 그러나 제갈명은 종남파의 사람들을 주시하며 얻었다. 저에게는 지금 한가지의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급히 여러분과 상의를 좀 해야 하지만 소부리는 그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눈짓을 보내며 말을 가로챘다. 맹준님 더 이상 얘기를 해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유기역은 명령대로 100초 안에 이 늙은이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100초 안에 이 늙은이를 죽이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옥령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제갈명은 소구리가 자기에게 눈짓을 보내는 것을 보자 그에게 반드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하는 수 없이 물러났다. 그러자 소구리는 손바닥에 침을 한번 뱉은 다음 소매자락을 걷어 올렸다. 유기역 당신은 나를 죽여야 할 의무가 있지 않소. 어서 주저하지 말고 덤비시오. 6년생은 여전히 머뭇거리며 고개를 가로 주었다. 손오 형께서 먼저 공격을 하는 것이 어떻소. 소구리는 손을 급히 흔들며 약간 언성을 높였다. 절대로 안 돼요. 당신은 백초 안에 이 늙은이를 죽여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손을 써야 하오. 6년생은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큰소리로 외쳤다. 그렇다면 제가 먼저 신뢰를 하겠소. 말을 끝낸 과 동시에 소구리를 향해 비오처럼 몸을 날렸다. 소구리 역시 희족 웃으며 큰소리로 외쳤다. 허허허 잘 왔다. 하며 그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막은 다음 오른쪽 팔꿈치로 상대방의 공세를 막았다. 동시에 소구리는 이 기회를 틈다. 비로 세 발자국 이나 물러났다. 6년생에 공격하는 기세는 보기에는 비록 무섭고 날카로운 것 같았으나 그는 마음속에 꺼림칙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온 신경을 다 기울여 소구리 상대를 하려는 뜻은 없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일진일태의 공방전을 거듭하는 사이에 원래 서있던 위치와는 좀 떨어지게 되었다. 이때 소구리가 오른손으로 비발 땅종이란 초식을 써서 육년생의 왼쪽 귀를 향해 비스듬히 내리쳐 갔다. 바로 이 순간 소구리는 육년생을 향해 낮은 소리로 말을 건넸다. 유기역 만약 의심나는 점이 있다면 인의 머리를 움직이며 소구리 의 일장을 피했다. 또한 오른손으로 바룬괴물 한 초식으로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으며 왼손 바닥으로는 새어파죽 이란 초식을 써서 앞으로 밀었다. 육년생은 머리를 피할 때에 가경성이 운명을 가리며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육년생은 공세를 취하는 척하며 소구리의 곁으로 바싹 다가서더니 낮은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조금 전 당신이 가경성에게 한 말을 좀 해석해 주시오. 소구리는 손을 흔들며 더욱 낮은 소리로 반문을 했다. 해석할 것이 뭐가 있겠소? 말을 끝낸 과 동시에 폐문 추월 이란 초식으로 육년생을 향해 번개처럼 내려쳤다. 두 사람은 비록 얘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공격과 수비를 조금도 낮추지는 않았다. 쌍장이 부딪힐 때마다 핑 하는 소리와 함께 옷자락이 펄럭이고 소구리는 또한 이 틈을 타서 일부러 뒤로 몇 발자국씩 물러나기도 했다. 이때 육년생이 갑자기 호쾌하게 웃어져 치며 입을 열었다. 하하하 손호형 한 번 더 받아보시오. 동시에 갑자기 몸을 비호처럼 날리며 일장을 내리쳤다. 하나 육년생은 소구리의 곁으로 다가올 때에 이미 나직하게 물었던 것이다. 손호형 노형의 말에는 도대체 무슨 뜻이 있소. 그러자 소구리는 일부러 큰소리로 웃어져 치며 말을 받았다. 허허허 허허허허 당신이 아무리 날카로운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늙은이를 제압하지는 못할 것이오. 말을 끝낸과 동시에 천황 탁탑이란 초식으로 과연 또다시 맞받았다. 6년생의 이 일장은 보기에는 비록 냉렬한 것 같았지만 사실 오성의 소리로 말을 꺼냈다.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이 늙은이는 호로고개 오기 전곡 밖에서 뒤파의 두 가지 암호를 발견했소. 6년생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나직하게 물었다. 암호는 장문인이 남긴 것이오. 소구리는 희죽 웃으며 그를 주시하더니 오히려 반문했다. 6이여 뒤파의 장문인이 호로고개 무엇하러 왔는지 알고 계시오. 6년생은 가벼운 탄식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바로 장문 대사형 께서 이 계곡 안에서 구구한 원단을 발견했기 때문이오. 소구리는 여전히 희죽 웃으며 또다시 물었다. 6이여 께서는 장문인이 누구와 같이 왔는지 알고 있소. 6년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그것은 잘 모르겠소. 우리는 다만 다른 한패거리들이 환원초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오. 그렇기 때문에 장문인께서는 우리에게 날이 밝아도 오지 않을 때에는 여기에 와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오. 소구리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그럼 비장문인이 호로곡에 와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유기업 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 구려. 6년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우리들도 사전에는 모르고 있었소. 하지만 그러자 소구리는 정색을 하며 궁금한 듯 급히 말을 가로챘다. 그렇다면 귀장문인이 호로곡에 갇혀있다는 것을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소. 6년생은 멀리 떨어져있는 가경성을 힐끗 쳐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가사재가 먼저 대사형의 쪽지를 발견했소. 이 말을 듣자 소구리는 갑자기 큰소리로 웃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허허허 그렇다면 틀림이 없구려. 6년생은 더욱 궁금한 듯 다그쳐 물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좀 해보시오. 소구리는 여전히 웃으며 직접 대답은 하지 않은 채 재차 물었다. 종남의 사역들께서 곡 밖으로 같이 달려갔을 때 무엇 때문에 세 분만이 숲속에 들어오고 가경성은 숲밖에 남아있었소. 이 말을 듣자 6년생은 갑자기 멍청해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것은 했기 때문이었소. 유기혁께서는 전에 숲속에 극독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소. 6년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힘없이 대답했다. 원래부터 저는 모르고 있었소. 소구리는 그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빙긋이 웃었다. 유기혁께서는 가사력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았소. 순간 6년생은 깜짝 놀라며 약간 언성을 높여 오히려 반문했다. 예? 그렇다면 그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이오. 소부리는 대답은 하지 않고 침중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유기혁께서는 전에도 가사며비 기파의 연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소. 6년생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입을 열었다. 가사제는 그 일에 대해서 한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었소. 소구리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틀림없 구려. 기파의 장문인과 유기혁 양사혁 만호혁 등 여러 사람들이 기독을 당했으니 종남 오혁 중에서 다만 가사면만이 남아있게 되었으니 장문인의 연구는 물론 그가 보관을 해야지. 6년생은 무슨 뜻인지를 몰라 어리둥절해 하며 급히 말을 가로챘다. 손호 형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오. 소구리는 어깨를 들먹이며 급히 말을 이었다.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맙시다. 우리는 벌써 100초 동안이나 싸웠으니 이 끝냄과 동시에 소구리는 수보를 물러선 후 공수를 하며 급히 뒤로 물러났다. 6년생은 소구리의 말을 듣고 의아함을 금치 못한 채 그 자리에 서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 가경성은 이사형이 100초 안에 소구리의 옷자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가 물러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을 보자 안색이 변하며 큰소리로 외쳤다. 이사형 옥령의 지시대로 못한 것은 무는 죄가 되는지 알고 있소. 6년생은 갑자기 미간을 잔뜩 지푸렸다. 가사제 옥령을 들고 있었다고 해서 폐문의 규칙대로 사형을 징벌하려는 것이오. 가경성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소재는 장문인의 지시를 받고 옥령을 보관하고 있소. 그리고 본문에서는 벌써부터 영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장문인이 친히 온 것으로 생각을 하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옥령이 소재의 손에 있어 소재가 대신 지시를 내렸을 뿐인데 안 들리가 있겠소. 소부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 젖히며 언성을 높였다. 아 그래서 당신은 장문인과 유기업 등 사람들을 독림속에 들어가도록 하고 당신 혼자만이 숲밖에 남아있었구려. 또한 우리에게 사람을 구하지 말라고 한 이유도 당신이 옥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 이었군. 하지만 가경성은 옥령을 꽉 쥔 채 못들은 척하고 서 있을 뿐이었다. 이때 6년생이 갑자기 길게 탄식을 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마음대로 하시오. 가사제께서 기왕 옥령으로서 사형을 처벌한다고 하니 종남의 제자로서 옥령의 명령을 받아야만 하겠지. 말을 끝낸과 동시에 그는 갑자기 손을 높이 쳐들며 자기의 철령을 향해 쳐갔다. 순간 제갈명이 갑자기 큰소리로 외쳤다. 잠깐 이 순간 6년생에 올려졌던 손 한 갑자기 멈추어졌다. 이어 6년생은 몸 옆에 갑자기 또 한 사람이 서있는 것을 느꼈다. 그에 치켜 올려졌던 손이 어느새 제갈명에 의해 잡혔던 것이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은 제갈명의 외침 소리는 들을 수가 나라가 6년생의 손을 잡았는지는 모르고 있었다. 이때 가경성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여 말을 꺼내려고 하자 소불이가 어깨를 들먹거리며 나섰다. 지금 당신의 수중에 있는 옥령이 그렇게도 큰 위력을 가지고 있다니 이 늙은이에게 좀 빌려 주시오 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가경성을 향해 비호처럼 덮쳐갔다. 그 모습은 마치 그의 손에 쥐어져 단지 이상한 예감에 의해 일장을 내밀었다. 순간 누가 알았으랴 그의 장세가 나갈 때 그를 향해 번개처럼 덮쳐오던 그림자는 벌써 유령처럼 사라지고 그의 일장은 허공을 가르고 말았다. 가경성은 깜짝 놀라며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분명히 나를 향해 하나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날아들었는데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왼쪽 어깨에 가벼운 충격을 느꼈다. 가경성은 깜짝 놀라 급히 몸을 돌려 뒤를 살폈다. 순간 그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던 고옥령전이 갑자기 가볍게 튕겨 나가는가 싶더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게 아닌가 가경성이 몹시 당황을 하여 몸을 급히 돌리자 저쪽에서 소구리가 오른손으로 옥령을 높이 쳐든 채 웃고 있는 것이다. 허허허 가삼혁 지금 옥령이 이 늙은이의 손에 쥐어져 있으니 이 늙은이가 대신 엄명을 내리겠다. 가삼혁 속히 무릎을 꿇어라. 가경성은 미간을 잔뜩 지푸린 채 소구리를 노려보며 이를 갈아붙였다. 소가야 너는 죽으려고 환장을 한 모양이구나. 말을 끝낸과 동시에 그는 허공을 가르며 소구리를 향해 번개처럼 덮쳐갔다. 소구리는 여전히 웃으며 가볍게 몸을 피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옥령을 무서워하지 않소. 하고 동시에 소구리는 번개처럼 몸을 날려 도망을 쳤다. 가경성은 소구리가 갑자기 도망을 치는 것을 보자 한동안 멍청해지는 가 싶더니 급히 뒤를 쫓아가며 큰소리로 외쳤다. 소가야 옥령을 뺏어 갔으니 이제부터는 종남파의 적이 되는 것이다. 소구리는 정신없이 도망을 치며 역시 큰소리로 당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오. 옥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조사가 직접 온 것으로 생각해 명령을 받아야 마땅한데 당신은 무엇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소. 소구리의 벼러가 설상 무용인 것처럼 경공이라 하면 강호상에서 제일인자로 꼽았다. 그런데 가경성이 어떻게 그를 쫓아갈 수가 있으랴. 이렇게 되자 가경성은 이를 갈아붙이며 더욱 큰소리로 외쳤다. 서재 안으면 당장에 죽여버리겠다. 소구리는 이 말을 듣자 오뚝 걸음을 멈추더니 몸을 돌렸다. 좋다. 나는 지금 너희들의 옥령을 들고 있으니 나의 말에 거역을 할 때는 아예 살 생각을 하지 말아라. 가경성은 소구리가 멈추어 서는 것을 보자 몫이 좋아하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당신이 만약 옥령을 돌려 주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오. 말을 끝낸 과 동시에 그는 수장을 날아 소구리를 향해 번개 처럼 덮쳐 갔다. 그리고 갑자기 광소를 터뜨리며 왼팔을 펼치자 두 개의 철안이 소구리를 향해 유성처럼 날아들었다. 하지만 소구리는 가경성을 바라보며 태연하게 웃고 있었다. 허허허 그럴 줄 미리 알고 있었다. 당신의 외호가 유성 추월이니 두 개의 철안이 날아오지 않는 한 이 늙은이는 안심을 할 수가 없지.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급히 몸을 비틀었다. 이때 생생 하는 파공운과 함께 두 개의 철안이 그의 겨드랑이 밑을 예리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삽해 소구리는 또다시 어깨를 들먹거리며 가경성을 주시했다. 또한 이용령은 종남파 장문인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늙은이는 당신처럼 동문을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줄 수가 없소. 하고 가경성이 가까이 오기도 전에 몸을 돌려 도망을 치려고 했다. 바로 이때 도련 그의 앞에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길을 막았다. 소구리는 이것을 보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더욱 놀란 것은 자기가 돌아서 서 있을 때 그들이 자신의 몸 바로 뒤에 까지 다가왔지만 자기가 모른 사실이었다. 소구리의 앞을 막고 서 있는 두 사람은 중림을 쓰고 황삼을 입고 있으며 키가 그의 어깨 정도 받게 되지 않은 늙은이들 이었다. 두 사람은 차림새가 똑같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김새 까지도 몹시 비슷했다. 또한 그들은 흰 눈썹 에 흰 수염 을 기르고 있었으며 수중 에는 제각기 한 자루 에 붉은 지팡이 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지팡이를 왼손에 쥐고 있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오른손에 움켜 쥐고 있었다. 마치 한 상의 신선처럼 그의 악기를 막고 우뚝 선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소부리는 비록 이들 두 사람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터 많이 들어왔었다. 소부리는 두 사람을 매섭게 노려보며 암암미의 생각을 굴렸다. 외문신 바로 너희가 종남의 두 늙은 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몸을 날려 급히 두 사람의 사이를 뚫고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동시에 냉랭한 코웃음 치는가 싶더니 왼쪽에 서있던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남겨두고 가거라. 또한 오른쪽에 서있던 사람도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어디로 도망을 치려 하느냐. 어서 무릎을 잡아왔고 오른쪽에 서있던 노인은 지팡이를 높이 쳐들고 소구리의 무릎을 향해 번개처럼 쳐왔다. 두 사람의 동작은 번개와 같았지만 소구리는 강호상의 유명한 늙은 도둑이다. 또한 도둑이 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사퇴를 완비해야만 된다. 사퇴란 바로 눈치가 빠르고 생각이 빠르고 손이 빠르고 발이 빠르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구리는 벌써 자기를 막고 서있는 사람들이 바로 종남의 두 늙은 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조심을 하고 있었다. 종남파가 무림해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합수 공격 때문이다. 특히 종남의 두 늙은 중 하나는 왼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으며 또 하나는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 그들 두 사람의 합수 공격이 어느 정도 인지는 짐작할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금 두 사람 사이를 뚫고 나가려 했던 것은 다만 허초 일 뿐 이었다. 종남의 두 늙은이가 대가리 일성을 지를 때 그는 벌써 허공을 향해 나르며 한 바퀴를 돌더니 그들 두 사람의 머리 위를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종남의 두 늙은이는 모두 허치고 말았으며 어느 사이에 소부리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도 없었다. 하지만 소부리가 지주공을 시전하는 술관 또 하나의 검은 그림자가 허공을 가르며 유성처럼 날아들었다. 소부리를 향해 공격해 들어가던 검은 그림자는 바로 가경성 이었던 것이다. 이때 왼쪽에 서있던 노인이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가경성의 몸을 땅으로 내려끌었다. 가경성은 이러한 상황에 급히 땅에 엎드려 큰절을 했다. 제자 이모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를 향해 비호처럼 덮쳐갔다. 이렇게 되자 소부리는 다시 종남의 두 늙은이에게 길을 막히고 말았다. 이어 소부리는 급히 몸을 움츠리더니 그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런데 누가 알았으리야 그의 몸이 움직이자마자 거센 바람이 불어 닥치고는 두 자루의 붉은 지팡이가 그의 뒤를 포위함과 동시에 갈 길을 막은 것이다. 소부리는 이렇게 되자 즉시 왼쪽으로 몸을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몸을 피하기도 전에 상대방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왼쪽을 다시 막았다. 소부리는 또다시 계속해서 방향을 바꾸었지만 관은 방향을 바꿀 때마다 붉은 지팡이에 의에 길이 막혔다. 소부리는 어리둥절해 하며 내심 생각을 했다. 종남의 두 늙은이는 과연 실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순간 어느새 종남의 두 늙은이는 그의 좌우에 서있는 것이 아닌가. 돌연 소부리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두 늙은 노인을 향해 읍을 했다. 두 분께서 바로 종남의 두 노인 이시요.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소. 그러자 두 늙은이는 급히 자리를 바꾸는가 싶더니 왼쪽에 서있는 늙은이가 말을 받았다. 맞았다. 우리가 바로 종남의 이노이다. 소부리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암암미 생각을 굴렸다. 하지만 이들은 무엇 때문에 내가 조금 전 공수를 할 때 급히 위치를 바꾸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머리에 갑자기 한 생각이 스쳐갔다. 원래 이들이 위치를 바꾼 것은 바로 이 옥령 때문 이었구나. 순간 왼쪽에서 있던 노인이 냉랭하게 말을 이었다. 흥. 당신은 우리 두 사람의 머리 위를 넘어간 것을 보니 재주가 대단한 모양인데 다시 한번 시험을 해보시오. 소부리는 좌우로 한 번씩 고개를 돌려 두 늙은이를 쳐다보더니 어깨를 글먹였다. 허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이 늙은이는 조금 전 두 분께서 오셨다는 것도 모르고 신뢰를 범한 것 같으니 용서를 해주시오. 하면서 그는 또 두 사람을 향해 공수를 했다. 그러자 종남의 두 늙은이는 과연 또다시 위치를 바꾸더니 오른쪽에 있는 노인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당신의 그 같은 예의를 바라고 있지 않으니 그만두시오. 소부리는 좀 멋쩍은 금머리를 극적이란 말을 받았다. 사람은 예의가 많을수록 좋은데 두 분께서는 어찌 이 늙은이의 예의를 탓하시오. 그러자 오른쪽에 있는 노인이 양리간을 잔뜩 찌푸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 두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으면 본문의 옥령을 어서 돌려주시오. 소부리는 귀로반 곧쯤 물러나며 침중하게 말했다. 두 분께서는 종남의 어르신네들이니 늙은이는 귀파의 옥령을 마땅히 드려야 하오. 하지만 순간 또다시 오른쪽에 있던 노인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당장 돌려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그처럼 주저하시오. 늙은이는 맹조의 명령을 받들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무선 폐방의 맹조에게 드린다운 두 분 노인에게 드려야 하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왼쪽에 노인이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어서 옥령을 내놓아라. 내가 순순히 내놓기만 하면 이 노부는 절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 말의 소구리는 미간을 짓부리며 왼쪽에 있는 노인을 향해 물었다. 만약 들이지 않겠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오. 순간 왼쪽에 서있던 노인이 이를 갈며 그를 무섭게 노려보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만일 순순히 내놓지 않겠다면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소부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다시 물었다. 당신네들의 규칙으로는 옥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장문인이 되지 않소. 이때 오른쪽에 서있던 노인이 나서며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럼 당신은 종남파의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오. 소부리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장문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늙은이는 서슴치 않고 종남파의 사람이 되겠소. 그러자 왼쪽에 있는 노인이 화를 벌컥 내며 고함을 질렀다. 죽으려고 환장을 했느냐. 그런 당치도 아는 개소리는 아예 하지도 말아라. 소부리는 어이가 없는 듯 실소를 터뜨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무리 보잘것 없는 늙은이라고 할지라도 이 늙은이는 자살문의 장문인이오. 그런데 누가 거의 다 쓰러져 가는 종남파의 장문인이 되려고 하겠소. 오른쪽 노인은 이 말을 듣자 양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버럭 고함을 질렀다. 어서 주둥이를 닥쳐라. 너 같은 놈을 했다. 흥. 이 늙은이의 말이 틀리기라도 했소. 뿐만 아니라 당신 두 사람은 종남의 높은 신분으로서 어찌 기파 안에 내간이 생긴 것도 모르고 있소. 숙관 왼쪽에 있는 노인이 깜짝 놀라 다그쳐 물었다. 당신은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소. 소구리는 두 노인을 한 번씩 쳐다보며 허리를 약간 굽혔다.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할 시간이 없소. 죄송하지만 이 두 분께서는 할 말이 있다면 냉조에게 직접 하시오. 이때 오른쪽에 서있던 노인이 약간 누그러진 음성으로 나직하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얘기를 자세히 하지도 않고 가려고 하시오. 소구리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 치며 입을 열었다. 하하하 만약 이 늙은이가 가려고 한다면 두 분께서는 자신있게 막을 수 있소. 왼쪽에 노인이 냉소를 날리며 말을 받았다. 한 번 시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지 않소. 소구리는 희족 웃으며 다시 어깨를 들먹거렸다. 이 늙은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만 하겠소.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앞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바로 그의 오른발이 움직이는 눈간 종남의 두 늙은이의 붉은 지팡이가 동시에 앞을 가로 막았다. 하지만 소구리는 모르는 척하며 대가리 성을 질렀다. 두 분 소구리와 함께 그는 수중의 고옹령전을 무기로 대신한 다음 육정계산 이란 초식으로 종남의 두 늙은이가 들고 있는 붉은 지팡이를 향해 번개 처럼 쳐갔다. 이렇게 되자 그의 옹령이 완전히 휘둘러 나가기도 전에 두 자루의 붉은 지팡이가 즉시 사라지고 종남의 두 늙은이 도 급히 뒤로 물러났다. 왼쪽에 있는 노인이 갑자기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다. 너는 무엇 때문에 옹령을 병기를 대신해서 쓰느냐. 하지만 소구리는 태연자약하게 걸어가며 두 노인을 힐끗 쳐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 이 늙은이의 몸에는 한가지의 병기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을 써야만 하겠소. 그러니 당신네들이 만약 이것이 행여나 손상될까봐 두렵다면 내 앞을 막아서지 마시오. 그러자 오른쪽에 노인이 나서며 큰소리로 외쳤다. 이 바보 천치 같은 놈아 노부는 반드시 내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리겠다. 소구리는 여전히 희죽 웃으며 빈정거리듯 말을 받았다. 허허허 말만 그렇게 하고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말을 끝낸과 동시에 그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다. 오른쪽에 노인은 이 같은 광경을 보자 급히 뒤로 두 걸음 물러났다. 소구리는 다시 걸음을 멈추며 두 노인을 향해 물었다. 두 분께서 기왕에 옥령이 손상 될까봐 무서워서 이 늙은이와 겨를 수가 없다면 함께 맹주를 만나보는 것이 어떻겠소. 왼쪽에 서있던 노인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반문을 했다. 지금 당신네들의 맹주는 어디에 계시오. 소구리는 빙긋이 있소.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맹주 께서 종남에 온 이유가 바로 당신들 두 분을 만나기 위해서 였소. 그 말에 왼쪽의 노인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궁금한 듯 물었다. 당신네들의 맹주는 무엇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지 알고 있소. 소구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소. 아마 기파의 다그쳤다. 당신네 맹주 께서는 무엇 때문에 종남파의 일을 간섭하려고 하오. 소구리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무림맹은 천하무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종남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겠소. 왼쪽에 있던 노인이 자기네들끼리 눈짓을 한번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어찌되었든 한번 가봅시다. 이때 옆에 있던 가경성이 이것을 보자 깜짝 놀라며 급히 뒤를 따라와 앞을 가로막았다. 저 속가의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됩니다. 그러자 왼쪽의 노인은 미간을 지푸리며 귀찮은 듯 소리쳤다. 너는 잠자코 있거라. 그리고는 가경성을 옆으로 잡아 끌자. 그는 벌벌 떨고만 있을 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소부리는 몹시 기분이 좋은 듯 옹령을 흔들며 앞장을 서서 제갈명을 향해 걸어갔다. 종남의 두 늙은이는 소구리의 뒤를 따랐고 가경성은 두 노인의 뒤를 따라갔다. 제갈명은 이런 광경을 보자 급히 랍탑도사 두경강의 옆으로 다가서며 나직이 물었다. 두당주 저기 오고 있는 두 명의 노인은 대체 누구지요? 랍탑도사는 고개를 돌려 제갈명을 주시하며 낮은 소리로 대답을 했다. 저 사람들이 바로 종남의 두 노인 입니다. 제갈명은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이었다. 소호법은 종남의 두 노인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니 우리 어서 가봅시다. 그러자 랍탑도사는 갑자기 큰 소리로 웃어져치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소호법은 원래 기지가 많은 분이니 우리는 여기에서 기다려도 될 것입니다. 이때 과연 소부리가 희죽 웃으며 두 명의 노인을 뒤에 데리고 가까이 다가왔다. 제갈명이 급히 앞으로 몇 걸음 걸어가더니 두 노인을 향해 공수를 했다. 무림의 후배 제갈명이 두 분께 인사를 드리오. 왼쪽의 노인은 이러한 제갈명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다시 소부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데 우리에게 인사를 하오. 소부리는 다시 희죽 웃으며 곧 대답했다. 이분은 바로 무림맹의 맹주이시오. 오른쪽의 노인은 이 말에 다시 제갈명을 훑어보더니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흥 아직 젊은 것 같은데 소부리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나직하게 이에 반박했다. 우리 무림맹은 천하 무림의 안의를 위해서 일어선 것인데 나이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오. 소부리가 말을 하고 있을 때 6년생 양형태 만수 등 3사람이 어느새 종남파의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종남의 두 노인을 향해 인사를 드렸다. 왼쪽에 있던 노인이 나서며 제갈명을 주시하더니 다시 여러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다들 물러가 있거나 노부는 그에게 몇 마디 물어보아야 겠다. 종남파의 문화들은 이 말을 듣자 일제히 물러났다. 이때 왼쪽에 있던 노인이 갑자기 땅에 쓰러져있는 종자기를 바라보더니 만색이 변하여 언성을 높여 물었다. 당신네들은 무엇 때문에 폐파의 장문인을 잡았소. 무명의 괴인 제갈명은 급히 손을 흔들며 빙긋이 웃었다. 그것은 절대로 오해이십니다. 뒤파의 종장문인은 제가 호로곡 안에서 구출해내었소. 그때 그는 미인초의 독에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지요. 그러나 왼쪽에 있는 노인은 여전히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날카롭게 물었다. 당신은 수화를 시켜 본문의 고흥명전을 뺏으라고 했던 것을 보니 종남파와 대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소. 제갈명이 이에 대답하기도 전소부리가 갑자기 큰소리로 웃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허허허허허허허 강호상에서는 종남의 두 분 노인이 구대문파 중에 겨우 남은 선배라고 하던데 또한 덕망도 높기 때문에 종남파의 자랑이라고 하던 것 같은데 생각지도 않게 이처럼 사리를 모르시다니 순간 왼쪽에 있던 노인이 갑자기 화를 벌컥 내며 큰소리로 외쳤다. 아니 뭐라고 소구리는 가벼운 탄식을 하며 그의 말을 가로챘다. 조금 전 어떤 사람이 고흥명전의 권위를 떨쳐 동문의 사형제를 상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늙은이가 다만 맹주의 명령을 받들고 옥령을 빼앗았을 뿐이오. 그리고 맹주가 그렇게 한 것에는 다른 뜻이 없었으며 다만 귀하들을 위해서였소. 상대방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제갈명이 다시 나서며 소구리를 향해 손짓을 했다. 소호법 두 분께서는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으니 어서 옥령을 돌려주시오. 소구리는 어깨를 으슥하며 두 사람을 주시했다. 허허 당신네들은 이제서야 저의 손에 꽉 쥔 채 흔들고 있던 고옥령전을 돌려주었다. 왼쪽에 있던 노인은 침중한 안색으로 붉은 지팡이를 땅에 꽂더니 두 손으로 옥령을 받은 다음 품속에 집어넣었다. 노부 종남파를 대신해서 제맹주께 감사를 드리오. 제갈명 역시 급히 예의를 취하며 공손히 말을 받았다. 마땅한 이글 했을 뿐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그러자 일 때문에 종남에 왔소. 제갈명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종남의 두 분 노인을 오래전부터 흠모해 왔기에 일부러 방문을 했을 뿐이요. 오른쪽에 있던 노인은 이 말의 소부리를 한번 쳐다보더니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말을 똑바로 하시오. 조금 전 속가는 종남파의 일 때문에 왔다고 했소. 제갈명이 고개를 끄덕이자 말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구려. 이때 제갈명이 소구리를 바라보더니 아직도 누워있는 종자기를 향해 손짓을 했다. 소호법 어서가서 종작무늬을 깨어나게 하시오. 소구리는 급히 대답을 하고 품속에서 하나의 자기병을 꺼내 들더니 종자기를 향해 걸어갔다. 순간 오른쪽에 있는 노인이 큰소리로 외쳤다. 잠깐 기다리시오. 소구리는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추며 고개를 듣단 말이오. 오른쪽에 노인은 소구리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종남파의 문인들은 절대로 남의 약을 먹지 않소. 이때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공룡자가 큰소리로 웃어 젖혔다. 허허허 미인초에 독에 걸린 사람은 하루 밤낮을 자야만이 깨어날 수가 있소. 한데 당신들은 우리의 약을 쓰지 않고 그를 깨어나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소. 오른쪽에 있던 노인은 이말의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공룡자를 주시하더니 다시 제갈명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것은 모두 종남파의 일리오. 또한 깨어날 수가 없다고 할지라도 당신네들과는 상관이 없는 일리오. 그러니 제맹주께서는 할 얘기가 있으면 어서 해보시오. 이 말을 듣고 제갈명은 내심 생각을 했다. 종남파의 규율이 엄하다고 하던데 정말이었구나. 심지어 두 분의 노인까지 이렇게 고지식하다니 하지만 겉으로는 조금도 내색을 하지 않고 소구리를 향해 명령했다. 소호법 그렇다면 잠시 먹이지 마시오. 그는 다시 종남의 두 노인을 향해 말을 계속했다. 혹시 두 분 노인께서는 3년 전에 구대 문파가 집합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소. 오른쪽에 있는 노인이 미간을 찌푸리며 원성을 높였다. 노구는 당신에게 무엇 때문에 종남에 왔느냐고 울었지. 3년 전에 일을 묻지는 않았소. 제갈명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이 일엔 바로 종남파에 흥망이 달려있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서부터 얘기를 해야만 하오. 왼쪽에 있는 노인은 조금 전 옥령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존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어서 말씀해 보시오. 제갈명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바로 3년 전에 강호상에서 자칭 흑영도주라는 사람이 나타났소. 그자는 흑영도에서 자일문을 창립한다고 천하 무림강문 가파의 사람들을 소집해서 자기들의 계산대전에 참가하라고 했었소. 그래서 기파는 문화재자 양홍웅과 요옥금 두 분을 보내 참가하였소. 제갈명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가경성이 갑자기 그의 말을 가로챘다. 하지만 양홍웅과 요옥금 두 사람은 도중에서 홍채마녀에게 납치를 당했었소. 제갈명은 정색을 하며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홍채문주가 바로 가모요. 이때 왼쪽에 있던 노인이 허영 긴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한두 번 끄덕였다. 노구도 전에 장문인으로 부터 들은 적이 있소. 제갈명은 다시 무거운 탄식을 하며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가모께서는 흑영도의 계산대전에 반드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암중으로 뒤파와 화산문하 두 명을 납치해서 홍채문의 제자로 변장을 시켜 참가를 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계산전에 참가했던 각대 문파의 사람들이 모두 흑영도주에게 잡혔다는 것을 알았소. 그리고 또 그중에서 소림의 지통대사 무당의 천학자 등 사람들만이 흑영도의 사람들로 변장을 해서 돌아갔다는 것도 알았소. 왼쪽의 노인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두서너번 끄덕이더니 다시 궁금한 듯 울었다. 그럼 이 일은 홍채문주만 알고 있다는 말이오. 제갈명은 빙글에 웃으며 천천히 대답 했다. 그렇소. 또한 지통대사와 천학자로 변장한 사람들은 모두 소림무당으로 돌아가서 흑영도의 대회에 참가한 부대 문파의 건법을 파괴한 일을 얘기했을 거요. 왼쪽에 있던 노인은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급히 손을 흔들며 잠깐 홍영도의 사람이 변장을 했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비밀을 얘기한 단 말이오. 제갈명은 미간을 치푸리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바로 흑영도 사람들의 음모 이오. 왼쪽에 있는 노인은 제갈명의 옆으로 바싹 다가서며 다그쳐 물었다. 대체 무슨 음모가 있어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오. 제갈명은 잠시 여러 사람들을 둘러보려니 한숨 섞인 음성으로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그들이 얘기를 하면 구대 문파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연합을 할 것이 아니요. 그렇게 되면 또한 소림 무당 양파가 나머지 칠대 문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셈이지요. 왼쪽에 있는 노인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시 물었다. 하지만 그들의 중요한 목적은 대체 무엇이오. 제갈명은 다시 무거운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구대 문파의 장문인들을 모두 일정한 장소에 집합을 시켜놓은 다음 일격에 섬멸을 해버리게 되면 가짜 천학자와 지통대사는 손쉽게 장문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소. 왼쪽에 노인은 입술을 지그시 깨물더니 수염을 만지작거리며 선뜻 반문했다. 그것은 다만 극히 소수의 문파에서 장문인을 파견했을 뿐이지 전부다 과격한 것은 아니지 않소. 제갈명은 다시 가벼운 탄식을 하며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애썼다. 하지만 사실 구대 문파의 장문인들 중에는 이미 흑영도의 사람도 있었소. 그 말에 왼쪽에 있는 노인은 양미간을 잔뜩 지푸리며 급히 물었다. 구대 문파의 장문인 중에서 흑영도의 사람들이 대체 누구란 말이오. 하지만 제갈명은 그의 마린들은 척도 하지 않고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계속했다. 구대 문파가 집합하는 것을 감옥에서 사전에 알고 팔교문의 구양대역과 노산 사관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는 또다시 구양대역과 사관주에게 미리 소림파의 대통대사와 무당파의 철령자에게 알려주도록 했소. 그렇기 때문에 지통대사와 천학자 두 사람은 확실히 적이 변장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왼쪽에 있는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다음 말을 재촉했다. 그 후의 일도 알고 계시면 어서 말씀 좀 해드시오. 제갈명은 옆에 있는 정수복을 한번 쳐다보더니 빙긋이 웃었다. 흑영도의 사람들은 원래 여경술의 정통에 기해 감옥에서는 벌써부터 정수복을 시켜 여경으로 지은 약을 준비해놓고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모두 약물로 세수하라고 했소. 왼쪽의 노인은 그제서야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맞았소. 그렇게 되면 적들은 도망을 칠 수가 없지. 제갈명은 그 노인을 한동안 주시하더니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당시 기파의 장문인께서는 반대를 하셨소. 왼쪽에 있는 노인은 이 말을 듣자 안색이 약간 변하며 급히 다그쳤다. 본파의 장문인이 무엇 때문에 제갈명은 여러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가벼운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말을 받았다. 기파의 장문인께서는 그렇게 함형구대 장문인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당장에 거절을 해버린 것이오. 이때 오른쪽에 있던 노인이 나서며 궁금한 듯 물었다. 맹주께서는 그 후의 일도 기억을 할 수가 있소. 제갈명은 다시 한쪽에 누워있는 종자기를 주시하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논쟁을 벌였었소. 이렇게 되자 귀하의 종장문인은 덜컥 화를 내며 가버렸지요. 비록 다른 몇 분의 장문인께서 그를 막았지만 그는 막무가내였소.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가모에게 잡혀 억지로 얼굴을 벗겨보니 바로 흑영도주의 독인 연대신이 아니겠소. 뿐만 아니라 종란파의 사람들은 모두 안색이 변했다. 하지만 가경성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종란파의 두 늙은이를 향해 침중하게 말을 꺼냈다. 맞습니다. 그 당시 장문인의 말과 행동은 옛날과 크게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제갈명은 이 말을 듣자 내심 놀랬다. 그렇다면 가경성은 무명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이때 왼쪽에 있던 노인이 미간을 약간 찌푸리며 가경성을 향해 물었다. 자네는 미리 알고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진짜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가경성은 좀 멋쩍은 듯 시선을 피하며 공손히 대답했다. 그 당시 제자는 다만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이어 왼쪽에 있던 노인이 다시 제갈명을 향해 물었다. 그 다음 은 어떻게 되었소? 제갈명은 다시 정색을 하며 나직하게 말을 받았다. 결국은 흑영도의 사람들이 호모로 변장을 해서 그를 빼앗아 갔소. 왼쪽에 있는 노인은 종작위를 가리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제맹주께서는 종작문인을 여전히 염대신이 변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소. 제갈명은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고개를 가로 주었다. 일이 벌써 3년이나 지났으니 잘은 모르겠소. 하지만 감호의 추측으로는 그리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약간 언성을 높였다. 일이 매우 복잡하니 우선 종작문인을 깨어나게 한 다음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소. 왼쪽의 노인은 잠시 생각을 하는 듯 두 눈을 반쯤 감더니 얼마 후에 입을 열었다. 좋소. 마침 노구도 그에게 물어볼 말이 있으니 그렇게 하시오. 제갈명은 알았다는 듯 고개를 한두어 번 끄덕이더니 소부리를 향해 큰소리로 말했다. 소호법 어서 종남의 장문인에게 약을 먹이도록 하시오. 소부리는 고개를 돌려 제갈명을 바라보더니 역시 큰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우선 그의 얼굴에 묻어있는 역용 약물을 닦은 후에 약을 먹이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갈명은 그의 말도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여 종남의 두 늙은 이를 향해 물었다. 두 분 노인의 뜻은 어떻소? 왼쪽에 있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는 가 싶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좋소. 그렇다면 제맹주께서는 역용 약물을 가지고 계시오. 제갈명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소구리가 나서며 두경강을 바라보더니 희죽 웃었다. 두당주. 그렇게 서있지만 말고 어서 실력을 발휘해보시오.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낙갑도사 두경강이 빙긋 웃으며 정수복을 힐끗 쳐다보더니 하지만 저의 실력은 정로형에게 배운 것인데 말을 끝내자마자 품속에서 하나의 배곡으로 된 작은 술잔을 꺼내더니 다시 허기에 차고 있던 호로병을 꺼내 잔에 부었다. 이어 또 하나의 작은 병을 꺼내더니 흰가루를 붓고 섞으며 여러 사람을 향해 말했다. 약이 완전히 녹은 후에야 쓸 수가 있습니다. 말을 끝낸과 동시에 술잔을 내려놓더니 호로병을 이래대고 정신없이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구리가 두 눈이 휘둥그레져 큰소리로 외쳤다. 아니 지금 여러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서만 술을 먹다니 라탑도사는 호로병을 입에서 떼며 소구리를 향해 빙긋 웃었다. 마시고 싶으면 조금만 마시십시오. 허허 저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술을 마셔서는 안 돼요. 만약 술에 취해 남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는 당장에 잡힐 것이 아니요. 여러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리자 라탑도사는 술병에 뚜껑을 열더니 종자기의 옆으로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 도포자락을 술잔에 담은 후에 종자기의 얼굴을 닦았다. 하지만 종자기의 얼굴에 아무런 이상도 없었으며 여전히 벗겨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초조해진 라탑도사는 도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얼굴을 비비기 시작했다. 그러자 종자기의 얼굴에서 즉시 얇은 인피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라탑도사는 갑자기 큰소리로 웃어져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놈 인피명구를 쓰고 이 늙은이를 속였구나. 말을 끊는 과 동시에 종자기의 얼굴에 덮여있던 인피명구를 벗겼다. 순간 주름살이 약간 있고 40세 가량 되어보이는 몹시 창백한 얼굴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염대신은 아니었다. 라탑도사는 그의 명구를 벗긴 다음 안도에 숨을 내쉬며 술잔을 품안에 집어 넣더니 제갈명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속하 다행하게도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이때 왼쪽에 노인이 갑자기 가자 종자기를 향해 붉은 지팡이를 힘껏 내리치며 고함을 쳤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 한 짓 이었구나. 이에 옆에 있던 6년생이 황급히 말리자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과연 종자기는 살해당한 것 같구나.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제갈명이 고개를 가로 저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귀극의 종장 누님께서는 아직도 살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자 왼쪽에 있던 노인이 다시 무거운 탄식을 하며 침중하게 입을 열었다. 조금 전 제맹주 께서는 아마 살해 팡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소. 밀폐된 음모 왼쪽에 노인은 눈살을 찌푸리는 게 아무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니 3년 전에 해를 당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살 수가 있다는 말이요. 제갈명은 10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이유야 간단합니다. 3년 전에 실종된 사람들은 전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져 남자는 독인이 되고 여자는 음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노인이 물었다. 그렇다면 영당께서는 제갈명은 그 말을 듣자 표정을 흐리며 침울한 어조로 대꾸했다. 감옥에서도 아마 그들에게 당했을 것입니다. 한편 소부리는 세 사람이 이렇듯 서로 얘기를 나눌 때 6년생을 불렀다. 6대역 6년생은 소부리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물었다. 손호역께서는 무슨 가르침이라도 있으십니까? 소부리는 종자기를 향해 눈짓을 보내며 물었다. 6대역께서는 이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그 물음에 6년생은 조금도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대답했다. 예 그는 바로 선소경이라고 합니다. 소부리는 즉시 다시 물었다. 그는 6대역과 동문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다만 종남 오현만 알았을 뿐 선소경이 바로 6대역과 종문 사형제 지간 이라는 것은 몰랐었는데 6년생은 순간 약간 주저하더니 어쩔 수 없는 듯 입을 열었다. 원래 선소경은 저의 사제였습니다. 그러나 40년 전에 선사께 쫓겨났으니 패파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소부리는 9년생은 난처해야 하는 기미를 또는 등마는 등 계속 끈질기게 물었다. 한데 6대역께서는 선소경이 쫓겨난 이유를 좀 상세히 얘기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6년생은 매우 곤란한 듯 머뭇거리며 종체로 말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 그것은 좀 이때 가경성의 앞으로 나서며 딱 잘라 말했다. 그것은 본문의 일이니 남한테 알려줄 수는 없는 일이오. 그러자 소부리는 약간 섭섭한 눈치로 6년생을 주시하며 씁쓸하게 입맛을 다셨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더 자세한 일에 전말을 알 수 있으련만 그리나 6대역께서 얘기하기가 혼란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어 종남 이노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지금 이 늙은이가 그를 깨어나게 할테니 이노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자 왼쪽 노인이 나서며 손을 저었다. 아 아직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더니 6년생을 향해 그놈한 어조로 일렀다. 연생 노부는 이분 소친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자넨 이놈이 어째서 쫓겨나지 않으면 안되었나를 자세히 얘기해 주도록 하게. 6년생은 대답을 하더니 의미 있는 듯 애매모호한 눈초리로 가경성을 한번 쳐다보고 나더니 결코 내키지 않은 듯 입을 열었다. 선소경은 원래 셋째 사제 였습니다. 그때 이 가경성 사제 께서는 입문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또한 선소경은 가사제보다 한 살이 위라서 평상시에도 두 사람은 매우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가사제 께는 바로 한 살 위에 누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소경과 나이가 똑같았어요. 선소경은 가사제와 친한 관계로 자주 가사제의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선소경이 가사제의 누님을 흠모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가사제의 누님에게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같은 마을에 정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6년생은 차마 말하기가 곤란한 듯 가경성을 한번 바라본 후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나 선소경은 흠모한 나머지 가사제가 외출했을 때 가사제의 누님을 농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가사제가 돌아와 선소경이 강간을 할 찰나에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사제는 입문한 지가체 1년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선소경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소경은 가사제의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입힌 후 도망치고 이어 말했다. 그 후 가사제는 화가 난 나머지 일을 선사께 고했습니다. 선사께서는 이 얘기를 듣자 분노를 일으킨 나머지 본문의 규칙대로 가늠한 자는 사형이라고 하시면서 선소경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사형과 저의 강복한 부탁으로 선소경을 관대하게 처벌해 조차 보내셨습니다. 그때 선소경은 만약 종남파가 뒤집혀지지 않는 한 절대로 종남산에는 오직 않겠다고 악담을 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소부리는 일순 침중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박수를 치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알았다. 알았어. 오른쪽 노인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아니 무엇을 알았다는 말이오. 그러나 소부리는 그 노인의 말은들은 채도 하지 않고 제갈명에게 무엇이라고 귀속말로 얘기를 했다. 그러자 제갈명은 즉시 두경강에게 무엇이라고 일렀다. 다시 소부리가 명령을 하고 얘기를 하자. 두경강은 아무 소리도 않고 산 아래로 질풍처럼 내닿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소부리는 다시 이번엔 공룡자에게 무엇이라고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소부리의 이야기를 듣고 공룡자의 얼굴에는 일순 의미모를 야릇한 미소가 흘렀다. 이때 종남인호는 무엇이라고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저희끼리만 이야기를 하자 매우 이상함을 느끼며 참지 제갈명은 슬쩍 웃어보이며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무엇을 좀 조사하러 갔을 뿐입니다. 오른쪽 노인이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제갈명은 여전히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오면 자연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는 시선을 돌려 선소경을 내려다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참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 사람을 깨어나게 해서 인호께서 자세한 말을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왼쪽 노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좀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때 소구리는 제갈명이 미쳐 뭐라고 할 사이도 없이 벌써 환원단을 꺼내 선소경에게 먹이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소경은 눈을 번쩍 뜨더니 일어나 앉았다. 하지만 자기 앞에 의외로 종남 인호가 서 있는 것을 보자 다른 사람은 오른쪽의 노인이 싸늘이 냉소를 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놈 무릎을 꿇어라. 말하면서 그는 지팡이로 선소경의 무릎 직위얼 을 향해 내리쳤다. 그러자 선소경은 본회 아니게 두 무릎을 꿇고 매우 당황한 빛을 띄우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제 제자 오른쪽 노인은 선소경의 말을 들을 겨를도 없이 대뜸 소리쳐 추워도 거짓이 있으시는 내놈은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라. 선소경은 이 말을 듣자 마치 청천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안색이 볼상사납게 변했다. 그러나 그의 교활한 성격은 다시 순식간에 진정을 되찾고 매우 여유있게 여러 사람을 한번 쓸어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흥 이선모는 교주의 명령을 받아 잠시 종남장문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장문희는 벌써 살해를 당했느냐. 선소경은 이미 표정을 되찾을 대로 되찾아 아주 여유 만만하게 오른쪽 노인의 질문을 받아 넘겼다. 아니요. 그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영교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종자기의 생사를 장악하고 있어야 이선모가 여러분들로부터 안전하게 신변을 지킬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갈명은 내심 매우 괘심한 생각이 들었다. 원세상에 이따위 교활한 놈이 다 있을까. 이번에는 왼쪽 노인지 약간 가라앉은 음성으로 물었다. 흑영도주는 대체 무엇 때문에 너를 파견한 것이냐. 하지만 의외로 선소경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아주 대담하게 그것도 하나 거침이 없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종남파를 아주 강호해서 물러나게 만들려고 나를 파견했다고 하오. 왼쪽 노인은 억지로 분노를 눌렀지만 어조만은 날카로웠다. 그럼 또 다른 음모는 없느냐. 선소경은 순간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더니 매우 멸시하는 투로 대꾸했다. 인호께서는 2-3년 동안 제가 종남파를 강호해서 물러나게 한 것 외에 또 다른 일을 저지른 것을 보았습니까. 이때 소부리가 이마살을 찌푸리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인호 이렇게 묻다간 백날가야 의자가 순순히 사실대로 대답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오른쪽의 노인은 선소경 앞에서 한걸음 물러나오며 짐짓 낭패한 얼굴로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어보아야 되겠습니까. 소부리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오른쪽 노인과는 반대로 선소경의 앞으로 한걸음 나섰다. 두 분께서는 만약 사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마도 이 늙은이가 몸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왼쪽의 노인이 나서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러하면 소친구께서 직접 물어보시오. 그러자 소구리는 갑자기 산 밑을 가리키며 화제를 돌렸다. 두당주께서 마침 돌아오셨소. 늙은이는 먼저 두당주의 소식을 듣고 나서 묻겠습니다. 말을 끝내자마자 소구리는 다른 사람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급히 산 밑을 향해 달렸다. 이때 과연 산 밑에서부터 랍탑도사 두경강이 번개처럼 날아오고 있었다. 눈 깜짝할 순간에 소구리는 두경강에게 달려가더니 그와 어깨를 같이하며 제갈명을 향해 걸어왔다. 두경강과 소구리는 무슨 말인가 연신 주고 봤더니 두경강이 먼저 제갈명에게 얘기했다. 소카는 벌써 소 벗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갈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있게 웃었다. 오 좋소. 이때 소부리는 가경성에게로 걸어가 싱글싱글 웃으며 마치 농담처럼 넌지시 물었다. 가삼협 이 경학적인 소식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가경성은 흥미가 없는 듯 냉소를 치며 단호히 말했다. 만약 이 일이 종란파와 관계가 있다면 응당 이높게 먼저 알려야 하오. 소부리는 그의 단호한 태도에 매우 가소롭다는 듯 어깨까지 들먹이며 다시 물었다. 만약 이 일이 가삼협과 관계가 있다면 가경성은 그럴리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좀처럼 믿으려 하지 않았다. 나 가모는 강호상에 나돌아 다니지도 않는데 무슨 경악적인 소식이 있다는 말이오. 소부리는 마치 사람을 놀리듯 연신 웃었다. 그러나 이 경악적인 소식은 바로 가삼협의 신변에 일어난 일인데도 듣지 않으시겠소. 그러자 가경성은 마치 심한 모욕을 받은 것처럼 화를 벌컥 내며 차갑게 쏘아붙였다. 아니 나 가모에게 무슨 그런 큰 경악적인 소식이 있다고 이렇게 추군대는 것이오. 소부리는 그렇다면 내 한가지 묻겠소이다. 지금 가삼협의 집안에는 삼협을 제외하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가경성은 매우 어이가 없다는 듯 냉소를 쳤다. 흥안이 누가 있건 없건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소구리는 머슥한 듯 얼굴을 붉히며 말끝을 흐렸다. 이 늙은이는 그저 아무렇게나 모른 것인데 그러더니 소구리는 슬쩍 가경성의 눈치를 살피며 이어 말했다. 가삼협께서는 그렇게 화를 낼 필요 까지야 없지 않소. 그러자 가경성은 아무런 흥미도 없는 듯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비록 친척들은 많다고 하나 지금 나 가문은 단 혼자 몸뿐입니다. 순간 소구리는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흘리며 되도록 이면 평탄한 어조로 마치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가삼협 가문에는 일남 일녀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잘못 순간 가경성은 크게 놀라며 소부리의 말이 채끝나기도 전에 매우 화가 난 듯한 어조로 소리쳤다. 뭐요? 아니 그것은 왜 묻소? 소부리는 이왕 여기까지 말을 꺼낸 이상 조금도 물러서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제가 여태까지 물은 이유라면 가삼협 좀 듣기가 거북하더라도 참고 들어주십시오. 이 가삼협의 딸 아이도 선으로 해서 죽었다는데 그것에 대해 가삼협 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주위에 둘러섰던 사람들은 소구리에게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마치 그 눈초리들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짓꽃은 질문으로 가경성의 아픔을 건드리냐 하는 듯 했다. 이때 가경성은 안색이 싹 변해 입술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이어 그는 마치 억지로 마음속에 울분을 찾는 양 입술을 확 깨물더니 악을 쓰듯 내뱉았다. 집사람은 병 때문에 3년 전에 죽었으며 아들은 홍역 때문에 죽고 딸 아이는 우물에 빠져 죽었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 죽음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운운할 수 있겠소. 그러자 다음 순간 가경성은 두 눈을 확 감더니 마음의 흥분을 진정시키며 침통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니 소친구께서는 이제 그만 얘기하길 바라오. 그러나 소구리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무엇인가 태내려 하는 의지 같은 것이 그의 얼굴에는 잔뜩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일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저는 가삼협의 상처를 건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가삼협의 부인과 자녀를 여기에 무슨 석연치 않은 의문이 있다는 말입니다. 순간 가경성은 소구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버럭 소리를 지르며 몸을 돌려버렸다. 제발 이제는 그만두시오. 소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소경 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좋소. 이제는 가삼협 께는 더 이상 묻지 않겠소. 그렇다면 내 입은 선노형께 한번 묻겠소이다. 그러더니 소구리는 선소경을 매섭게 쏘아보며 따지듯 물었다. 선노형 가삼협의 식구들을 당신이 죽였지요. 일순 장례는 찬물을 끼얹은 듯이 숙연해졌다. 여러 사람들은 이제야 소구리가 그토록 가경성에게 따지고 캐묻던 의도를 알 것 같았다. 종남의 하지. 가경성이 획 몸을 돌리며 몹시 경악을 했다. 소친구 당신 지금 무엇이라고 했소. 그러나 소구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소경은 이미 체념한 듯 얼굴에는 조금치의 변화도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잘 되었다는 표정이었다. 그렇소. 소구리 당신의 말이 맞소. 내가 쫓겨난 것은 바로 가경성 때문이오. 그래서 내가 그의 처자식을 죽였소. 하지만 이게 어째서 틀렸다는 말이오. 가경성이 이 말을 듣자 분노를 금치 못하고 더럭 소리를 질렀다. 이놈 너였구나. 어서 모가지를 내놓아라. 말하면서 그는 갑자기 손가락을 갈키처럼 세워가지고 선소경의 머리를 향해 찍어갔다. 다음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만류했다. 가삼협 잠시 참으시오. 이 사람을 지금 죽여서는 아니 돼요. 하지만 가경성은 흥분한 나머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듯 재차 덤벼들었다. 이놈 죽어라. 그러나 갑자기 그는 목덜미가 찬물을 만난 듯 싸늘해짐을 느꼈다. 마치 하나의 차가운 쇠사슬이 자신의 목을 감고 있는 것 같았다. 가경성이 깜짝 놀라 멈칫 바로 한 마리의 금색빛을 띄고 있는 가느다란 뱀이었다. 그래서 가경성은 더 이상 날뛰지 못하고 억지로 흥분된 마음을 눌렀다. 공룡자가 웃으며 입에 거품을 물고 시근거리는 가경성에게 말했다. 그렇지. 가삼협 깨서 움직이지만 않으면 물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종남파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자 매우 기이하게 생각하며 일순 분노를 대체 무슨 뜻이오. 공룡자는 그냥 싱곳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노부는 다만 명령을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노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소 이다. 그러자 왼쪽 노인은 오른쪽 노인을 향해 잠시 참으라고 한 다음 선소경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너는 도대체 어떤 악독한 수법으로 가경성의 처자식을 죽였느냐. 이때 소부리가 불수 앞으로 나서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또 이노께서 물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 늙은이는 무엇을 합니까? 왼쪽 노인은 잊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다. 아 내 정신이 엇구려 자 이제는 당신이 물어보시오. 그러자 소구리는 만족한 듯 시에 웃으며 하지만 조금 미안한 듯 멋쩍게 말했다. 뭘요? 사실상 이 늙은이는 완전히 당신네들 팔을 위해서 입니다. 그러더니 선소경을 향해 묶기 시작했다. 자 그럼 선소경 당신은 가경성을 먼저 죽였소? 아니면 그의 처자식을 먼저 죽였소? 순간 선소경은 어이가 없는 듯 소구리를 쳐다보며 두 눈을 굴렸다. 아니 당신 가경성이 지금 당신 앞에 서있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오? 그러나 소구리는 다만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내뱉았다. 호 그래 갑자기 선소경이 대소를 터뜨리며 매우 원안에 사무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으 하하하 하하하 그렇지 내 잊을 뻔 했소. 내가 가경성을 먼저 죽이지 않은 것은 그가 두 눈을 뜨고 버젓이 살아서 그의 처자식이 차례차례 죽어가는 것을 몸소 보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왼쪽 노인이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런 천하에 다시 없을 악독한 놈 같은 이라고 그러자 소구리는 왼쪽 노인에게 시선을 돌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조금도 악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쪽 노인이 무엇이라고 말을 할 것 같은 표정을 무시하며 다시 선소경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성가 놈이란 작자는 정말 일생일 때의 보기 드문 바보 같은 아니 어째서 본인이 바보 같다는 말이요. 소구리는 매우 동정한다는 표정으로 재차 물었다. 아니 당신은 정말 모르고 있소. 선소경은 도대체 모르겠다는 듯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반문 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그러자 소구리는 슬쩍 웃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는 조심조심 말했으나 그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폐부를 콕콕 치르는 듯한 말이었다. 이 늙은이는 이미 당신이 전의 무명도를 위해 잠시 종남파의 장군인이 되어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어 무명도로 부터 파면 당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소. 아니 파면만 당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당신의 머리까지 날려버리려고 했다는 것도 알고 있소. 순간 선소경은 마치 집어 상 튈 소구리를 주시하며 짧게 물었다. 그래서 소구리는 나직이 웃으며 귀심도 자기를 속이지 못한다는 투로 얘기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늙은이의 말이 틀렸다는 말이오. 선소경은 희족 웃으며 물었다. 그럼 당신에게 어떤 증거라도 있소. 소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호 물론이지. 선소경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쳤다. 흥 물론이라고. 소구리는 그의 앞으로 한걸음 다가가며 은근한 투로 물었으나 그것은 협박하는 것과 다름 없었다. 듣지 못하겠소. 이번에는 선소경이 소부리가 한 말을 되풀이했다. 아 물론이지. 그러자 소부리는 굽혔던 허리를 펴더니 마치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또렷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좋다. 그렇다면 내 얘기해 주지. 당신은 종남에서 쫓겨나자마자 즉시 동사도에 가입했을 것이오. 아니 이미 가입을 했지. 그리고 당신은 종남파에서 쫓겨날 때 많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처신이 조심하게 되어 자연 동사도주의 눈에 들어서 드디어는 자신을 종자기로 변장을 해 종남파의 장문인이 되게 만들었지. 그리고는 일순 말을 끊더니 침을 꿀꺽 삼켰다. 이때 모든 사람들은 일시의 눈을 빛내며 도대체 어떤 말이 소구리의 입에서 떨어질 것인가를 기다리며 모두 긴장해서 숨을 죽였다. 그런데 동사도주가 당신을 파견한 주된 이유가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종남파의 사람을 하나 둘씩 제거를 하라는 거였지. 그러나 당신에게는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살아있어. 당신이 종남파의 몸담고 있을 때 인호의 깊은 애호를 받았기에 인호는 물론 사형제 간의 우정도 매우 두터운 까닭에 가삼협의 처자만 죽이고 나머지에겐 차마 독수를 쓸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선소경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인을 했다. 그렇소. 이때 소부리는 가경성을 슬쩍 훔쳐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또한 당신은 동사도에서 당신을 도와주라고 파견한 사람의 처자식까지도 다 죽였지. 그래 동사도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던 것이다. 이에 선소경은 조금 놀란 듯 두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사실을 다 알게 되었소. 소부리는 사람들이 모두 의아해 하며 영문을 몰라하자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호 그야 간단하지. 동사도에서 파견해 온 사람은 아마 부장문 일일 거요. 그리고 그들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당신의 장문 신분을 그 파견한 자에게 넘겨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꾸밀 작정이었소. 이때 가경성이 자기 얘기가 나오자 급히 변명하려고 했으나 목에 금사가 감겨 있기 때문에 감이 움직이지 못하고 입으로 소리를 버럭 질렀다. 이 이놈 소파야 너 지금 무슨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자 소부리는 고개를 돌려 가경성을 노려보며 말했다. 이봐 정 시끄럽게 군다면 그 금사에게 너의 순통을 끊어놓게 만들테다. 알겠느냐. 가경성은 이 말을 듣자 절로 몸을 추스리며 과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부리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파견한 자는 동사도의 지시를 받고 원래의 선노형 당신만 죽이려 하지 않고 공을 더 세울 욕심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다 숲속의 기독에 걸려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매우 손쉽게 종남 오협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종남 인호까지 죽여 선노형이 지난 3년 동안에 하지 못했던 일을 자기가 단 하루 만에 해내려는 계획을 그 말이 정말이냐 그러자 소구리가 대신 나서서 희족 웃으며 선노경의 앞에서 물러났다. 히히히 인호 그것은 이분 선장 무님께 그가 대체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게 나을 것입니다. 오른쪽 노인은 눈이 왕방울만큼 커져 소구리와 가경성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소친구 그는 가경성이 아니라는 말이오. 소구리는 여전히 웃으며 대꾸했다. 가삼협은 3년 전에 벌써 해를 당했으니 지금 이분 가삼협은 아마 동사도의 사람일 것입니다. 이어 오른쪽 노인이 가경성을 향해 채 물어보기도 전에 선소경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렇소. 그 말이 맞소. 가경성은 분명히 3년 전에 내가 죽였소. 그리고 지금의 가경성은 바로 도주문화의 다섯째 제자 위여풍이오. 순간 가경성은 안색이 싹 변해 어쩔 줄 모르고 심히 분해했다. 이 이놈 선소경 감히 배반을 하다니. 그러자 선소경은 짐직 가소롭다는 듯 앙천대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하 내 벌써부터 연교주가 너를 파견해서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여태껏 사형제를 죽이지 않은 것도 바로 너의 교주가 나를 그렇게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하하하하 말을 끝내고서도 크게 웃음을 터뜨리는 선소경을 보자 가경성은 이제 끝장이 났다는 듯 뿌득부득 이빨을 갈았다. 이놈 본문의 기밀을 누설시켰으니 너는 죽어도 마땅하다.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가경성이 갑자기 왼손을 펼치자 수많은 은침이 빛을 바라며 선소경을 향해 날아갔다. 그러자 선소경은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에 독침을 맞고는 그 자리에 쓰러져버렸다. 바로 박영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이자는 웬일인가 소부리가 희죽거리며 백구했다. 히히히 독을 삼켜서 죽었소. 이 말에 오른쪽 노인은 화를 벌컥 내며 매우 아쉬운 듯 위협풍을 노려보았다.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쉽게 죽다니 소부리는 당연한 듯 그의 목을 가리켰다. 그는 이미 금사에게 목을 졸려 있었으니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래 독을 삼켜 자결하는 수밖 겠단 도리가 있겠습니까 오른쪽 노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제갈명에게 읍을 하며 매우 감사해 했다. 제맹주께서 이렇게 우리 종남파의 위기를 구해주셨으니 그 은혜 가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노부가 우리 종남 전체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소. 제갈명도 급히 따라 예를 취하며 말했다. 이노께서는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무림맹을 세운 목적이 바로 무림을 괴롭히는 무명도와 대항을 해무림동도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파를 위해 주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 무림맹이 그만큼 적의 힘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왼쪽 노인이 나서며 말했다. 참 그렇군요. 우리 종남파도 무림 속의 문파이니 물론 무림맹에 가입해 무명도에 대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맹주께서 만약 군부가 계시면 연락을 해주십시오. 이 종남 제자는 어디든지 즉시 달려가 겠습니다. 제 갈명은 매우 감격했다. 노 선배님께서는 별 황송한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무림맹은 내년 정월초에 진강해서 정식으로 창립을 선언하니 귀하께서는 그때 꼭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노인은 사람 좋게 웃으며 쾌히 승낙 했다. 하하하 좋소. 노부는 반드시 형제들을 데리고 약속된 장소로 가겠소. 제 갈명은 크게 기뻐하며 다시 한번 읍을 했다. 이노 께서 그토록 쾌히 승낙을 해주시니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때 왼쪽 노인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6년생 그러자 6년생은 급히 대답을 하며 총총히 걸어왔다. 이어 왼쪽 노인은 품속에서 고흥령전을 하루라도 왕이 없어서는 안되며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문파에도 영도자가 없어서는 안된다. 그러니 자네가 대사형이 구출해 나오기 전까지 잠시 장문인의 직책을 맡고 있거라. 6년생은 대답을 하더니 즉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두 손으로 공손히 고흥령전을 받아서 품속에 집어넣었다. 그러자 왼쪽 노인은 제갈명을 가리키며 지시했다. 자 그럼 입은 제맹주께 인사를 드려라. 6년생은 제갈명을 향해 읍을 했다. 형제 제맹주께 삼가 인사드립니다. 제갈명도 급히 한발 다가가 읍을 했다. 형제 제갈명도 이후 육형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갈명이 다시 소구리 당승무 사람들을 소개시키자 6년생도 자기의 형제들을 차례차례 소개시켰다. 이어 6년생이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맹주님과 여러 노형들께서는 종남에 오시느라 매우 힘드셨을 테니 잠시 페파의 능숙하게 가셔서 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자 제갈명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몸둘발을 몰라했다. 6형의 호의는 매우 감사합니다만 본맹은 내년 정월 초에 착립을 하게 되어 이제 얼마의 여유가 없으니 우리는 빨리 진강으로 가야 합니다. 6형 매우 죄송합니다. 6년생은 얼굴에 몹시 서운한 빛을 띄며 제갈명에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이 군요. 하지만 매년 정월의 형제들은 반드시 진강으로 달려 가겠습니다. 제갈명도 같이 손을 맞잡고 고개를 끄덕인 후 종남 인호와 6년생 등의 사람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는 곧 산밖을 향해 걸어 갔다. 이윽고 산 아래를 다 말을 할 게 있습니다. 제갈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계속 앞을 향한 채 대꾸 했다. 어서 말씀해 보시오. 소부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침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이 늙은이에게는 삼하장홍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소석윤 빙장 지하실에서 실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이가 그의 암호를 따라 쫓아가다가 재맹주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냉주와 일이 얽히는 동안 그 일을 내버려 두었는데 이제 다시 기회가 온 것 같으니 그의 행방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제갈명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이더니 선뜻 승낙을 했다. 그러시다면 열일을 제쳐 놓고라도 가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소호 법께서는 어서 지체 마시고 가보십시오. 냉주 매우 감사하오. 이때 당승무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끼어들었다. 냉주 저도 손호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소부리는 쥐눈을 부릅두며 짐짓 엄하게 꾸짖었다. 노제 안된다. 노제는 진강에 가서 냉주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삼하장홍은 이 늙은이 혼자서라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당승무는 고개를 저으며 마치 어린아이가 때를 쓰듯 완강히 거부했다. 아닙니다. 손호떼 삼하노인 께서는 전날 저를 위해 이틀 밤낮을 꼬박 휴식도 취하지 않으시고 암기를 만들어주셨는데 어찌 제가 그분이 잡혀가신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에겐 그분을 구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추천만리 소부리는 당승무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 할 수 없이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노제 같이 가자 이때 공룡자가 한개의 동간과 세개의 금색알을 당승무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노제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 위급한 사람을 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당승무는 이 물건을 알고 있었다. 동간은 바로 무명도가 전문적으로 동물을 죽이는데 쓰려고 만든 멸독 분통이며 세개의 그 말은 바로 옛날 화신 나선의 병례자였다. 그러나 당승무는 그 물건들을 받지 않았다. 아닙니다. 대사백 제자는 벌써 독공을 연마했으니 이 물건들을 그냥 남겨두셨다가 무명도를 상대할 때 사용하십시오. 이때 소구리가 당승무 대신 공룡자의 수중에 있는 분통과 한 알의 병례자를 받았다. 물건은 이 늙은이가 받겠소이다. 그러더니 물건을 받아 품 안에 넣고는 이어 말했다. 이 병례자는 옛날 화신 나선의 물건으로 강호에서 극히 보기 드문 희귀한 것이오. 그러니 우리는 이 한 알만 가지고 갈 테니 나머지 두 알은 노형이 거두어 계시다가 무명도와 싸움을 할 때 쓰십시오. 공룡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 알의 병례자를 다시 품 안에 집어넣었다. 이어 소부리와 당승무는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눈 후에 길을 떠났고 나머지 사람들도 즉시 진강을 향해 치달았다. 며칠 후 소부리와 당승무는 다시 효산 소석윤으로 되돌아왔다. 이들이 이곳을 떠난 지는 약 반달 정도 뿐이었는데 소석윤은 마치 수십년의 세월을 겪은 양 그 상간에 살고 있던 많은 총민들은 이미 한 사람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 거대하고 찬란하던 빙장의 웅장한 모습은 강곳이 없고 다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부서져버린 기화장과 타다 남은 가구들 뿐이었다. 마치 옛날 동사도에 그 모습을 재현시키는 것 같았다. 소구리는 이 처참한 모습을 보자 참지 못하고 분노를 일으켰다. 음 괘심한 놈들 이것은 분명히 무명도의 짓일 것이다. 당승문은 매우 숙연한 기분이 되어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다가 소구리가 매우 분해하자 영문을 몰라 물었다. 손 어때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소구리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빙장에서 여전히 눈을 떼지 않고 흥분된 어조로 말하는 것이었다. 아마 여세진이란 놈이 손오반이 사흘 후에 찾아간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실종된 것에 격분한 나머지 빙장을 태웠을 것이다. 당승문은 매우 놀라 빙장에서 시선을 떼며 물었다. 그렇다면 저 앞에 있는 인가들은 어떻게 되어 한 채도 없습니까? 소구리는 격분한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연신 시금댔다. 촌락들도 전부 그놈이 태웠을 것이다. 순간 당승문은 멍해지더니 이내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갈았다. 여세진 이놈 다음에 만나게 되면 내 너를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소구리는 바람에 날리는 재를 바라보며 묵묵히 있다가 서서히 입을 열었다. 여세진은 비록 죽일 놈이지만 그러나 한가지 일은 증명되었다. 당승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내 물었다. 그렇군요. 삼하노인장은 여세진이 납치해 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소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그러나 당승무는 다시 어두운 표정이 되어 매우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손어때 무명도에 사람들이 납치해 간 것이 아니라면 찾기가 매우 곤란하지 않을까요? 소구리는 담담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물론 그렇기야 하겠지만 우리는 기왕 왔으니 납치해 간 놈이 누구인지 반드시 단서를 찾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손어때 께서는 벌써 단서를 잡으신 것 같습니다. 소구리는 순간 얼버무리더니 당승무의 손을 잡아 끌며 화제를 바꾸었다. 단서는 무슨 단서인가? 자 노제 우리 차나 한잔 마시러 가자. 그러나 당승무는 매우 이상한 듯 그 자리에 우뚝 서며 물었다. 아니 어디에 가서 차를 마신다는 말씀입니까? 소구리는 웃으며 대꾸했다. 물론 찻집에 가야 차를 팔지 않나. 당승무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듯 폐허의 공지가 된 사방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 근처에 찻집이 있습니까? 이렇게 잿더미고 변한 곳에 말입니다. 소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이곳엔 없지. 그러나 성 안에 들어가면 있다. 당승무는 더욱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마시려고 성 안까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소구리는 돌아서 걸으며 마치 산천초목을 구경하는 사람처럼 느긋하게 말했다. 이렇게 우울할 땐 차를 한잔 마시면서 시름을 달래는 것도 인생의 낙이라 할 수 있지. 당승무는 이제야 소구리에게 반드시 무슨 꿍꿍이 속이 있어서 찻집에 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더 이상 묻지도 말을 걸지도 않고 소석을 떠나 낙령으로 향했다. 성 안은 길이 좁아서 사람들의 왕래가 뜸했으나 다만 동쪽 길과 북쪽 성만이 좀 복잡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 찻집과 술집 그리고 좀 규모가 큰 상점들이 전부다 이 일대에 자리잡고 있었다. 소부리는 성 안으로 들어와 당승무를 데리고 북쪽에서 동쪽까지 전부 다 돌아본 결과 낙령성에는 다만 하나의 객점과 두 개의 찻집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런데 소부리는 분명 찻집을 가자고 해놓고 객점을 들어갔다. 당승무는 저녁때도 되지 않았는데 소부리가 객점에 들어가자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다가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손옷대 분명 아까 차를 마시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부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를 마셔야 하지. 그러나 먼저 발 붙일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때 점원은 소부리가 들어가자 몹시 멸시에 찬 눈으로 힐끔 쳐다보며 퉁명스럽게 물었다. 손님들은 독방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합숙을 원하십니까? 소부리는 점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대뜸 물었다. 이곳에서 제일 좋은 방은 없느냐? 점원은 매우 기가 찬듯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흘리며 아무렇게나 대답을 했다.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세푼의 은자가 드는데요. 소부리는 점원을 밀치듯 들어가며 말했다. 좋다. 안내하라. 점원은 소부리의 행색으로 보아 아무래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흥 너같은 초라한 늙은이가 강이 제일 좋은 방을 찾다니. 그러나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방을 안내하는 그였다. 손님 이 방은 앞뒤에 창문이 있고 또한 매우 넓어 편리합니다. 우리 객점 안에는 이 같은 방이 세 칸이 되는데 모두 전문적으로 광가의 기빔만이 투숙하는 곳입니다. 소부리는 그 방이 눈에도 안 찬다는 듯 싸늘이 냉소했다. 흥겨우 이따위 방에 광가의 귀인이 투숙한단 말이냐. 점원은 소부리가 점점 못마땅해 하는 것을 보자 몫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아니 나으리 께서는 지금 이 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소구리는 점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밀치며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만 두어라. 비록 가히 좋은 방은 아니다만 방이 없으니 이 방을 쓰겠다. 점원은 다시 물었다. 손님들께서는 짐은 없는지요. 그러자 소구리는 소매자락 속에서 하나의 육중한 돈주머니를 땅 하는 소리와 함께 탁상 위에 내려놓았다. 짐은 없고 다만 이 하나의 돈주머니 밖에 없다. 이 안에는 적어도 지금 이 늙은이는 이것을 갖고 다니기가 몹시 불편하니 너희 주인께서 보관을 좀 해주셔야 겠다. 말하며 소구리가 돈주머니를 열자 그 속에는 과연 한 백량 가량 의 황금이 들어있었다. 점원은 이것을 보자 순간 멍청해지더니 그 태도가 갑자기 180도로 바뀌었다. 손님 어서 이리 앉으십시오. 제가 가서 차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소구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방을 나섰다. 필요 없다. 우리는 찻집에 가서 마시겠다. 이어 품속에서 한 덩이의 은자를 꺼내 점원에게 건네주었다. 자 이것은 자네가 넣어두게. 점원은 더욱 멍청해졌다. 이 한 덩이의 은자는 적어도 두냥 가량은 된다. 그는 꿈속에도 생각하지 못할 이런 큰 거액을 더구나 이처럼 더럽고 초라한 늙은이가 줄 줄은 정말 몰랐던 것이다. 소부리는 돈을 받은 점원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당승모와 객점을 빠져나와 북쪽 성에 있는 홍룡원 이라는 차측을 향해 걸어갔다. 흥룡원의 문이 보이는 얼마쯤에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갑자기 소부리가 허리를 굽혀 신발을 신는 척하더니 소매 속에서 하나의 낡은 그릇을 꺼내 담 구석에 놓았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다시 그 그릇 위에 하나의 대나무 젓가락을 올려 놓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순간 소부리의 동작은 정말 매우 빨라. 다른 사람들은 그가 신발을 신거니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뒤에 따르고 있던 당승모는 이 광경을 놓치지 않고 아주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매우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당승모는 대체 소부리가 어디서 저 낡은 그릇과 대나무 젓가락을 가져왔는지 몰랐고 소부리는 다만 아무런 소리도 없이 일을 끝낸 다음에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는 찻집을 향해 걸어갔다. 찻집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깨끗하고 넓은 계단이었다. 아래층의 손님들은 장사치나 무식한 사람들이었기에 매우 시끄러웠다. 소부리는 그들을 한참이나 훑어보고 나더니 고개를 끄덕여 당승모와 2층 계단을 밟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2층은 매우 조용했다. 하기야 이때는 벌써 늦은 오후였고 가장 손님이 없을 때 이기도 했다. 소부리와 당승모가 한자리를 찾아서 앉자 점원이 다가와 공손하게 물었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소부리가 대답했다. 향편차 점원은 다시 물었다. 식사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시키겠네. 점원은 굽신거리고 물러간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주전자의 차와 한 접시의 과자를 가지고 왔다. 소부리는 찻주전자를 들고 당승모의 찻잔에 따라주고 나서 자신의 찻잔에도 따랐다. 소부리는 당승모가 약간 얼빠진 사람처럼 안을 신기하게 둘러보자 웃으며 물었다. 노제 자네는 처음으로 찻집에 와 보았나. 당승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몹시 신기해 했다. 소부리는 희죽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자네의 사천에는 집안에 찻집과 요리집이 있으니 그런데 사천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아도 되지만 차를 마시지 않고는 못 견딘다고 하더군. 당승모는 약간 아리송한 얼굴로 재미없게 대꾸했다. 차를 마시는 것은 갈증을 면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니 찻집을 찾아 마신다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소부리는 여전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찻집에 오는 것은 결코 갈증을 면하기 위해서 가 아니다. 노재는 찻집에 좀 많이 다니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다. 말하면서 소부리는 차를 그냥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젓가락을 찻잔 위에 올려놓은 것이었다. 당승모는 아까 소부리가 찻집에 들어오기 전 낡은 그릇에다 젓가락을 을려놓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지금 다시 소부리가 그 짓을 반복하자 매우 이상해 하며 물었다. 손 어때 대답을 회피했다. 당승모는 소부리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보자 할 수 없이 더 이상 묻지 않고 과자를 먹기 시작했다. 소부리는 별로 초조해 하지 않으면서 계속 차만 마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말없이 같은 동작만 되풀이 하는 동안 밥 한 끼 먹을 시간이 지났다. 이때 계단 입구에서 하나의 주포장삼을 입은 중년대안이 올라오더니 소부리를 향해 걸어왔다. 그 대안은 소부리를 발견하자마자 미처 소부리가 아는 척을 하기도 전에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바로 소부리의 옆에 와서 앉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부리는 한 손으로 찻잔을 들고는 한 손으로 아래턱을 바치며 그 사나이를 아무런 표정도 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중년대안은 앉아마자 찻잔 위에 놓인 젓가락을 집어 내밀며 물었다. 노형 무슨 일로 저를 찾았습니까? 소부리는 그래도 아래턱을 받치고 있던 손에 엄지 손가락으로 코를 후비며 짧은 신흥만 내었다. 중년대안은 이 모습을 보자. 깜짝 놀라며 공손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아 어르신네께서 오는 줄도 모르고 정말로 소인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있으신지 이때 당승무는 갑자기 변한 그 대안의 태도를 보고 암암리에 이상하게 여기며 중얼거렸다. 아니 대체 지나가는 말투로 물었다. 이 늙은이는 동쪽의 연례 객점에 묻고 있다. 대안은 연신 굽실거리며 대답을 하더니 신속하게 일어나 내려가 버렸다. 이에 당승무는 다시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째 한마디도 없이 가버리지. 그런데 소부리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천천히 차를 마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소부리는 예리한 눈초리를 굴려 오른쪽에 장기를 두고 있는 두 사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기를 잠깐 소부리는 갑자기 일어나더니 급히 말했다. 노재 우리 그만 가보세. 당승무는 하도 심심해서 그의 말을 듣자 군말 없이 즉시 일어났다. 소부리는 품속에서 몇 푼의 동전을 꺼내어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아래를 향해 내려갔다. 찻집을 나서자 당승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손옷대 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소구리는 부지런히 길을 걸으며 대꾸했다.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일전 한 푼의 값어치도 없다. 왜냐면 그놈은 도둑놈이니까. 네. 당승무는 짧게 대답을 하더니 알 수 없다는 듯 반문했다. 그렇다면 손옷대 께서는 무슨 일로 그를 찾으셨습니까? 소구리는 부지런히 길을 걷다가 당승무에게 시선을 돌려 싱긋 웃었다. 노제 이 늙은이가 바로 그 도둑놈들의 할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말게. 그제야 당승무는 갑자기 깨달은 듯 가벼운 탄성을 올렸다. 아 그렇군요. 손옷대 께서는 그 사람 덜어 사만호인장의 행방을 알아내라고 명령한 것이군요. 소구리는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대꾸했다. 나도 찾지 못하는데 그들이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를 만지며 약간 귀찮은 듯 뺏구했다. 그더러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했다. 당승무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급히 물었다. 그가 누구입니까? 소구리는 웃으며 당승무에게 일별을 보냈다. 노제도 아마 그를 알고 있을 것이다. 당승무는 궁금한 마음에 그 사람을 자기도 알고 있다는 말에 금세 두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 네 저도 알고 있다고요. 오리무중 소구리는 잠시 염소수염을 베벳보며 말했다. 노제 벌써 잊었느냐. 그날 밤 우리가 장노인의 방안에 숨어 있을 때 어깨 위에 장검을 메고 있던 동자가 벽돌을 옮기고 들어가자마자 이 늙은이도 뒤따라 가서야 지하성고를 발견했지 않았나. 당승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날 그 동자는 손호반의 사람도 아니고 또한 무명도의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또한 그날 밤에 한번 보고 다시 만나지 못했으니 과연 어디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느냐. 당승무는 침중하게 두 눈을 굴리더니 단언하듯 물었다. 손호대의 뜻은 그가 바로 사만호인장을 납치해갔다는 말입니까? 소구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손호대 그렇다면 그 사람을 대체 어느 패거리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소구리는 깊이 생각하는 듯 눈알을 굴리며 침중하게 내뱉았다. 그는 이 홍채문과 무명도 쌍방에 엄중한 감시에 아래 손호반을 납치해가고 또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을 보니 강호상에서 꽤나 유명한 패거리들 같다. 그리고 지금 이 늙은이의 생각으로 그들은 당시 홍채문과 무명도의 눈을 가릴 수는 있었지만 사람은 절대로 데리고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데리고 그들은 그 당시 그 두패의 눈을 속이느라 매우 급급하여 사마장홍을 데려가지는 못하고 성한 어딘가에 숨겨놓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당승무는 이 말을 듣자 매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아 정말 그렇군요. 소부리는 당승무가 철없이 좋아하자 싱긋 웃으며 다시 핀잔을 주었다. 하지만 노재 좋아하기엔 아직 이르다. 지금 벌써 반달이나 지났으니 그들이 데려갔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당승무는 또 금시 풀이 죽어 울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슨 수로 사만호 인장을 찾지요. 소구리는 걱정 말라는 듯 당승무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서 내 아까 그놈 덜어 찾으라고 한 것이 아니냐. 그 도둑놈의 눈이 매우 밝아 성 안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의 눈을 피할 수가 없다. 당승무는 감탄한 듯 분포되어 있군요. 왜 이 늙은이가 부하까지 둔 도둑 두목인 줄 아느냐. 당승무는 소부리가 그렇게 달가와 하지 않는 것을 보자 약간 멋져가 하며 물었다. 손옷배의 수하가 아니라면 어째서 그렇게 말을 잘 듣습니까? 소부리는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어떤 파처럼 그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라고 하면 전부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까 손옷배께 매우 공손한 것 같던데요. 소부리는 순간 얕은 기침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이 늙은이의 족보가 그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까 내가 그 찻집에서 만진 것이 코옇기에 망정이지 만약 머리를 긁었다면 그는 아마 놀라 나자빠졌을 것이다. 당승무는 이 말을 듣자 호기심이 잃어 눈을 반짝였다. 네 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소부리는 슬쩍 웃으며 얕은 기침을 몇 번 인가 했다. 코를 만진 것은 그들의 선배란 뜻이고 머리를 긁는 것은 바로 도둑놈들의 조상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사이에 어느덧 객점으로 다시 돌아왔다. 점원은 소부리가 돌아온 것을 보자 즉시 다가가 아니 점원은 소구리가 미처 분부를 내리기도 전에 방문을 열어주며 불을 켜주고 이어 차를 날라오는 등 시중을 들기에 바빴다. 손님 저녁때가 다 되었는데 소인이 가서 준비할 까요? 소구리는 매우 흐뭇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럼 제일 맛있는 것으로 가져오너라. 점원은 다시 물었다. 술은 무엇으로 드시겠습니까? 화주 쯤이면 괜찮겠지. 점원은 하나 소부리와 당승무가 준비된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굵직한 목소리가 뒤를 따랐다. 소인 강칠 입니다. 당승무가 그 소리에 얼른 문을 열고 보니 아까 찻집에서 만난 중년대 안 이었다. 당승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그러자 강칠은 들어와 즉시 공손하게 읍을 했다. 이거 실례 합니다. 소부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넌지시 말을 건넸다. 오늘하고 수고 많았네. 앉아서 한잔 하지. 별말씀을 소인은 벌써 먹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소부리가 크게 웃으며 두개의 젓가락을 즉시 창밖으로 날렸다. 그러자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이어 소부리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괘심한 놈 어서 이름을 대라. 당승문은 창밖에 사실이 궁금해 일어서려는데 소부리가 그를 제재하며 강칠을 무섭게 노려보았다. 너 이놈 이 늙은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강호해서 굴러먹느냐. 여기까지 말한 그는 갑자기 죽음을 선언하듯 말했다. 자 똑똑히 기억해 둬라. 이 늙은이가 바로 소부리니라. 강칠은 이 소리를 듣자 놀라 즉시 무릎을 꿇었다. 이 이거 몰라 뵙고 정말 쏘이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원래 소부리는 강호상의 도둑놈 중에서 대분이 극히 높았다. 그러니 지금 강호상의 도둑놈들은 전부 소부리의 제자와 손잡걸 되는 자들이었다. 소부리는 어조를 하추어 타이르듯 말했다. 일어나라 일어나 나는 원래 내 이름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밖에 있는 저놈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자 강칠 어서 일어나 앉아라. 강칠은 마지 못해 일어났지만 감히 자리에 앉을 수는 없었다. 소부리는 그런 강칠을 보고 약간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 늙은이가 자네를 부른 것은 한 가지의 일을 묻고자 함인대 자네 이렇게 서서 이 늙은이와 대화를 나누면 나중에는 이 늙은이의 목표가 굳어버리지 않겠나. 강칠은 이 소리를 듣자 암중으로 감탄을 했다. 저분은 강호에서 그 이름을 날리는 도둑인데 이렇게 재미있는 구설까지 갖추고 있구나. 그리고는 즉시 소부리의 옆에 앉았다.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점잖게 물었다. 자 그럼 묻겠네. 자네는 이곳의 원주민인가. 네 그렇습니다. 소부리가 다시 물었다. 자네 이 성안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 강칠은 자신있다는 듯 즉시 대꾸 했다. 얘 성안뿐만 아니라 성박 50리 까지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물었다. 좋다. 그럼 이 일대는 누구의 세력 범위인가. 여긴 누구의 범위에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끄집어 내서 얘기한다면 망산파가 이곳과 가깝기 때문에 그들의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놈들은 여기에 잘 오지 않습니다. 소부리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목이겠구만. 강칠은 순간 얼굴을 약간 붉히며 겸연쩍아 했다. 소희는 본지에서 자리잡고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전부다 낙양성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무슨 일이든 분부만 내리십시오. 오 그렇다면 더욱 좋다. 내 반달전에 일을 좀 묶고자 한다. 강칠은 일순 눈동자를 굴려 심각하게 생각하는 듯 했다. 그렇습니다. 반달전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갑자기 많은 무림 인물들이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듣자하니 홍채문의 재문주도 소부리는 순간 강칠의 말을 도중에서 끊으며 급히 물었다. 또 어느 패거리가 왔느냐 강칠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어 말했다. 자이문의 사람들도 온 것 같습니다. 소부리는 순간 침을 꿀뻑 삼키며 눈을 빛냈다. 그리고 그러나 강칠은 고개를 저었다. 그 다음은 잘 모릅니다. 소부리는 실망한 듯 입맛을 쓰게 다셨다. 그렇다면 성안에 강호인이 투숙한 적은 없었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강칠은 한참이나 생각하더니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정말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의심할 만한 인물도 없었나? 강칠은 몫이 안타깝다는 듯 그렇게 속시원히 대답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듯 했다. 여기는 단 하나의 객전뿐이 없으니 아참 그렇지 강호에서 약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서 며칠 묵은 적이 있습니다. 소부리는 순간 눈을 빛냈다. 자네는 그들을 알고 있나? 모릅니다. 그때 그들의 일행은 모두 네 명 이었으며 몇 개의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부리는 강칠의 앞으로 얼굴을 바싹 갖다 대며 다그치듯 물었다. 자네 자세히 말해 보게. 강칠은 얼떨결에 이 네 사람의 영도자는 왕마자라고 했으며 그리고 그의 누이동생이 있었는데 이름은 왕효고라고 하며 또 두 명의 종업원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마자는 무공을 할 줄 아는지 한 번에 일곱 장의 벽돌을 깰 수가 있었으며 누이동생은 줄 타는 것이 특기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종업원은 다만 뺑괄이를 치고 상자를 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부리는 무엇을 캐내려는 듯 무엇이 들어있던가 예 사오개의 상자가 있었는데 그 중 한개엔 옷가지가 들어있었고 또 한개에는 동물 즉 원숭이 천상갑 그리고 사람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부리는 믿기지 않는 듯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그 안에 사람도 들어있었다고 강칠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 일행은 다섯 사람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원숭이와 같은 우리 속에 살고 있는 난장 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던가 강칠은 약간 아쉬운 감을 내포하며 또한 동정하는 투로 말했다. 예 그 얘기를 하자면 조금 안된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원숭이와 같이 아까운 사람 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체구는 비록 작았지만 생김은 아주 영준하게 잘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그를 좋아했 답니다. 소구리는 약간 짐작이 가는 듯 눈알을 굴렸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간다고 하던가 강칠은 고개를 저었다. 그들이 당시 말하기를 장안해 간다고 했지만 소인은 그것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강칠은 이상하다는 듯 갑자기 물었다. 그런데 어르신네 께서는 왕 맞아 그들 때문에 오신 겁니까? 소구리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침중하게 대꾸 했다. 이 늙은이는 감안 사람을 찾으러 온 것 뿐이다. 어쩌면 그들과 관련이 없는지도 모르지만 강칠은 갑자기 어조를 높이더니 심각한 투로 얘기했다. 어르신네 혹시 강호인이 한 짓 아닐까요? 그러니까 즉 자의문이나 홍채문과 같은 소구리는 그 말에 고개를 내저으며 부정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소석윤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나? 그렇습니다. 이상한 집을 가보았는데 시체는 한 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소구리는 이 말에 치를 떨었다. 이런 동나란 놈들 같은 이라고 소영산 써서 시체 까지 없애버리다니 내 이놈들을 그냥 강칠은 소구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눈빛만 번득 이자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네 또 다른 분분은 없으십니까? 소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매우 석연치 않은 대답을 했다. 없다. 그러나 이 늙은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조금도 알 수가 없었다. 강칠은 두 손을 한데 모으며 매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내에서는 대체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소구리는 고개를 저었다. 암만 말해도 자네는 그 사람을 모를 걸세. 강칠은 잠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렇다면 소이는 이제 그만 물러 가겠습니다. 좋다. 가보아라. 강칠은 조용히 소구리에게 일례를 올리더니 다시 당승무에게 읍을 하고는 방을 나갔다. 강칠의 발자국 소리가 아주 멀어지자 당승무가 침중한 어조로 물었다. 손어떼 사마노인장은 아마도 왕마자라는 일당에게 잡혀간 것 같습니다. 소구리는 이 말에 눈을 크게 뜨며 급히 물었다. 노재 자네도 그렇게 생각했나? 당승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안을 서성였다. 소인은 그들이 가져왔다는 몇 개의 상자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유는 만약 사람을 그 상자 어느 곳에 숨기기만 하면 딴 사람들은 누구라도 주의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구리도 고개를 끄덕이더니 어떤 새로운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무릎을 탁 찼다. 그렇다. 그들이 한 마리의 천상갑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도 아마 땅굴을 파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는 것일 게다. 아마 그 천상갑이 한 짓일 것이다. 심야의 독충 당승문은 잠시 밑을 내려다보았다. 이어 천천히 고개를 쳐들며 난처한 표정을 얼굴 가득히 띄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떠난 지가 벌써 반달이나 되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서 그들을 찾아야 하지요. 그러나 소구리의 표정은 여유작작 했다. 아마 자네는 성동격서란 말의 뜻을 알고 있을 거네. 그것은 바로 술을 쓰는 데 다시 말해서 왕화자의 말로 장안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 늙은이의 추측으로 필시 동쪽으로 갔을 것 같다는 거다. 여기까지 말한 그의 입가가 갑자기 굳어졌다. 이어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급히 당승문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큰일 났다. 빨리 가자. 당승문은 그에게 끌려 멍청이 걸어가며 벌린 입을 더욱더 크게 벌렸다. 아니 무슨 일이 길래 그러십니까? 소구리는 미처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문을 열어져 치며 단호하게 명령조로 말했다. 아무 소리 말고 따라오기나 해라. 당승문은 어한이 벙벙했다. 항시 괴팍스러운 소구리였지만 가끔씩 취하는 도련한 행동에 항상 당승문은 넋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당승문은 그를 따라 객점을 나선 지 얼마 안 도련 그의 시야에 저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둘러싸고 구경하는 모습이 들어왔다. 깜짝 놀란 당승문은 소부리를 힐끗 쳐다보더니 앞서 그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다. 웅성웅성하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온 당승문은 그들 가운데 놓여있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바로 강칠 이었다. 이때 소부리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오더니 잔뜩 미간을 찌푸렸다. 음 우리가 한 발 늦었구나. 당승문은 이 말에 소부리를 슬쩍 훔쳐보았다. 소부리는 입맛을 쩝쩝 다시며 시체를 한동안 주시하더니 침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 한번 가서 살펴보자. 하며 쓰러져있는 강칠의 옆으로 다가갔다. 강칠의 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로 소름이 오싹 끼치게 했다. 새까맣게 변한 피부 공포로 얼룩진 얼굴. 이 모습을 보며 당승문은 절로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러나 소부리는 이 끔찍한 찬상에도 조금도 동요되는 빛이 없이 천천히 손을 뻗쳐 그의 가슴을 만져보았다. 그의 가슴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소부리는 가슴을 몇 번 더듬어 보더니 시선을 그의 하체 쪽으로 옮겼다. 과연 그의 오른쪽 다리는 고무 풍선인 양 시커멓게 부풀어 올라있었다. 그리고 그 밑을 따라 더 시선을 내려보자 그의 발등에 있는 조그만한 상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당승문은 얼굴을 있는대로 치푸리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손어때 이 잔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까? 그렇다. 이 잔은 극동무비한 추풍호소사에게 물린 것이다. 그런데 이 뱀은 광서지방의 깊은 산속에만 있다 하던데 그런데 바로 이때였다. 돌연일진의 싸늘한 바람이 소구리의 뒤통수를 향해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강호에 노련한 고수 소구리가 이를 모를 리 없었다. 순간 소구리는 당승무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자 이제 돌아가자. 하고 말을 끝내줌과 동시에 당승무의 어깨를 약간 밀며 날아오는 암기를 왼손으로 가볍게 막았다. 이어 손을 펴보니 그것은 가늘기가 새털같은 하나에 가는 독침이었다. 이것을 본 소구리는 암암리에 중얼거렸다. 흠 과연 묘인의 짓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는 급히 사람들을 예리한 눈초리로 쓸어보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틈에서 그를 찾아낸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잠시 동안 그렇게 서있던 소구리는 하는 수 없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당승무를 이러한 행동을 보지 못 했다. 그는 그저 묵묵히 소구리가 하자는 대로 따라 할 뿐인 것이다. 어느덧 객점에 도착한 소구리는 갑자기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과연 방문을 열자마자 소구리는 배뜸 안색을 굳히는 것이었다. 누가 우리의 방에 들어왔었 구나. 당승무는 그의 뒤를 따라 걸어 들어가며 멀뚱뚱 사방을 둘러보았다. 노댁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소구리는 잠시 눈썹을 곤두세우며 방안을 주의깊게 살펴보더니 이내 희죽 웃었다. 이 늙은이가 그 정도도 모른데서야 어찌 도둑의 할아버지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하며 성큼성큼 탁상 쪽으로 걸어갔다. 그 탁상 위에는 원래 하나의 종이 쪽지가 있었던 것이다. 소구리는 그것을 집어들고서 급히 뜯어보았다. 소형 헤어진지 오래되어 벌써부터 뵙고 싶었소. 그런데 소형 께서 마침 이곳으로 오셨으니 내일 저녁 사람을 파견하여 낙성 서문 앞에서 술자석을 마련해놓고 대접하도록 하겠소. 고인 소구리는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고인이란 누구지? 그러나 겉으로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당승무는 이러한 소구리의 표정을 보며 나직하게 급히 물었다. 이 편지는 누가 남긴 것입니까? 내일 저녁에 누가 저녁을 대접해 준다고 하네. 하고 말하면 시 당승무에게 편지를 건네 주었다. 한데 바로 이때 똑 똑 하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소구리는 눈썹을 날카롭게 치켰뜨며 짧게 말했다. 들어오시오. 이어 삐익 하는 소리와 함께 들어온 자는 다름아닌 바로 절원이었다. 소구리는 마음을 가라 안치려 애쓰며 들어온 점원을 빤히 주시하였다. 이봐 아까 우리가 나간 사이에 누가 들어왔었느냐 점원은 이 말을 듣자 오히려 눈을 멀뚱멀뚱 굴렸다. 네 무엇을 잃었습니까? 소구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멀거니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잠시 후에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니다. 그냥 한번 물어본 것 뿐이야. 점원은 이상하다는 듯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슬금슬금 그대로 나가버렸다. 그리고는 약차 한잔 마실 정도의 시간이 침묵 속에 흘러갔다. 이윽고 당승문은 몇 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직이 입을 열었다. 손옷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소구리는 별 볼일이 없다는 듯 피식 웃었다. 그가 편지에다 고인이라고 썼으니 아마 이 늙은이의 친구겠지. 당승문은 매우 흥미롭다는 듯 동그란 두 눈을 말똥말똥 굴렸다. 그렇다면 손옷대 께서도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군요. 소구리는 어디까지나 덤덤했다. 만나보면 알 수 있겠지. 약속을 지킬 것입니까? 소구리는 시선을 천정으로 옮겼다. 물론 지켜야지. 당승문은 잠자코 무엇인가 공공이 생각을 하는 듯 아무런 배꾸도 하지 않았다. 이어 그는 돌연 무슨 생각이 낫는 듯 심각하게 물었다. 저도 가야 합니까? 소구리는 그 특유의 버릇으로 어깨를 들썩이며 희죽 웃었다. 노재도 단서를 잡으러 온 사람인데 왜 가지 않으려 하느냐. 그래도 당승문은 무언가 떨떠름한 듯 어깨를 움츠렸다. 그러나 그의 편지에 제 얘기를 전혀 쓰지 않았지 않습니까? 소구리는 또 희죽 웃었다. 노재는 이 늙은이의 제자로 변장을 해서 가면 된다. 그리고는 몫이 피곤한 듯 기지개를 길게 펴며 그대로 침상에 벌러덩 누워버렸다. 이어 당승무도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다. 밤은 점점 깊어갔다. 당승문은 벌떡 일어났다. 잠결에 그는 분명히 지붕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옆에서 자고 있는 줄만 알았던 소구리가 툭툭 치며 전음인밀로 말을 전해왔다. 노재 소리 내지 말아라. 그 말에 당승문은 조용히 다시 자리에 드러놓았다. 원래 손옷대께서도 깨어있었구나.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들고 위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서서히 침상 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닌가. 당승문은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그것을 유심히 주시하였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바로 하나의 주먹만한 독검이었다. 소구리는 이 광경을 보자. 즉시 멸독분통을 꺼내 가볍게 눌렀다. 다음 순간 치이 칸은 소리와 함께 물이 독검이에 위에 뿌려졌다. 그러자 독검이는 금시 병련을 일으키며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는 게 아닌가. 당승문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멸독분통 안에 약은 정말로 무섭구나. 주먹만한 거미가 순식간에 죽어버리다니. 당승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또다시 스르르 하는 가벼운 음향이 귓가에 들려왔다. 이번에는 4-5마리의 커다란 왕진애들이었다. 이 광경을 본 소부리는 다시 분통을 꺼내 힘껏 눌렀다. 치이기 이엿 탁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토막이냥 그 왕진애들은 힘없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야 만 것이다. 다음 순간 소부리가 침상 위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늙은이는 내일 아침 일찍 어디를 가야 하리 친구께서는 더 이상 지붕 위에서 즉시 떠나가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어 소구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시 잠자리에 누웠다. 당승문은 그의 이러한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소구리를 불렀다. 손 헛대. 그러나 소구리는 그를 외면하며 돌아 눕고는 한마디 불쑥 던졌다. 별일 없다. 내일 그들의 후인을 만나야겠으니 일찍 자라. 어느새 날이 밝았다. 소구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죽은 거미와 왕진 애들을 고자기에 쌓아놓고 있었다. 이윽고 모든 준비와 숙박비를 지불한 두 사람은 발걸음을 급히 옮겨 낙양을 향해 떠나가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렸을까 해는 벌써 중천에 떠올라 벌써 정오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때쯤 이들은 이미 의향에 도착해 있었다. 이들은 몇 시간을 걸었기 때문에 몹시 피곤하여 객점을 찾으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바로 이때 한 점원이 급히 이들을 향하여 달려왔다. 그리고 웃으면서 어르신네 께선 혹시 소어르신네 가 아니십니까? 소구리는 턱을 몇 번 주워 거렸다. 그렇소만 당신은 점원은 만면에 기쁜 빛을 띠며 자기의 객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기 저 객점에선 벌써 술좌석이 마련되어 두 분을 기다리십니다. 두 분께서는 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말하면서 그는 앞서 한 객점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안에서 두 명의 점원이 쪼르르 나오더니 만면에 희색을 띠며 그들을 이충으로 안내했다. 이때가 바로 정강 열두시 였다. 때가 때인 만큼 객점 아는 사람들로 흥청거렸다. 의왕이 낙양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상인들이 전부 여기에서 쉬고 가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꽉 찬 좌석 가운데 제일 좋은 좌석 하나가 비어있었다. 점원은 그 좌석 가까이 걸어가더니 웃으면서 앉으라고 권한다. 어서 이곳에 앉으십시오. 이어 또 하나의 점원이 과일 차 등을 날라 주었다. 당승부는 뭐가 뭔지도 몰라 어리둥절해 할 뿐 이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나 척해되기나마 이 늙은이의 친구가 우리를 위해서 술좌석을 마련해준 모양이다. 당승부는 그러한 소부리의 대꾸에 잠옷 신경질이 나는지 엉덩이를 들썩이며 재차 물었다. 제 말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소부리의 대답은 여전했다. 친구니까 그렇겠지. 당승부는 그만 맥이 빠져 더 이상 물을 기력조차 잃었다. 이때 점원이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요리를 한 알은 안고 왔다. 소부리는 요리가 상에 내려지자마자 층을 꿀꺽 삼키며 젓가락을 들었다. 노재 어서 먹어라 하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릴 사이도 없이 즉시 먹기 시작했다. 요리는 배고프던 참에 먹어서 그런지 매우 맛있었다. 이윽고 다 먹고 난 그들은 점원이 가져다 준 수건으로 입가를 닦았다. 이어 소부리는 점원을 쳐다보며 입을 열었다. 이봐 계산은 다 했나 점원은 허리를 납신 굽히며 대답했다. 예 예 나으리에 친구가 벌써 다 냈습니다. 소구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는 한 덩어리 은자를 꺼내 점원에게 주었다. 이어 배를 다 채운 그들은 슬슬 행장을 꾸려 다시 떠나기 시작했다. 한 저녁 때쯤 되었을까 그들은 낙양성에 다다르자 한 삼십쯤 먹어보이는 청의 대안이 이들에게로 다가왔다. 소대협이십니까 소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퉁명스럽게 백구했다. 그렇소만 청의 대안은 거무죽죽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떠올렸다. 소인은 명령을 받고 여기에서 기다린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소부리는 아무 소리하지 않고 그를 아래 위로 유심히 훑어보았다. 한참을 묵묵히 서있는 그를 이렇게 주시하던 소부리는 짐짓 목소리의 위험을 곁들어 점잖게 물었다. 당신의 주인은 류이시오. 그러나 의외로 청의 대안은 망설이는 것이었다. 그것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소부리는 내심 괘심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지금 주인은 어디에 있느냐. 청의 대안의 대답은 짤막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하고는 더 이상 군말 없이 소부리 당승무 두 사람을 데리고 한 조용한 골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한참을 그렇게 꼬불꼬불 걸어가던 그는 돌연 어느 검은 대문 앞에 걸음을 멈추었다. 이어 그들을 돌아보며 제법 부드럽게 말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는 계단을 밟고 올라가 몇 번 문을 두들겼다. 이어 곱디 하는 소리가 나더니 대문이 열리고 한 흑이 노인이 나왔다. 손님이 왔느냐. 지하 통로 청의 대안은 공손히 대답했다. 네. 즉시 하나의 영패를 꺼내 보였다. 그러자 흑이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묵묵히 한쪽 옆으로 피하였다. 청의 대안은 이어 소부리와 당승무를 향해 가볍게 손짓했다. 들어가십시오. 두 사람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계단을 밟으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닫혀졌다. 소부리와 당승무는 이에 개의치 않고 계속 청의 대안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얼마쯤 걸었을까? 이들 앞에 또 하나의 육중한 검은 대문이 굳게 받쳐진 채 나타난 것이다. 이윽고 그 대문 앞에 선 청의 대안은 문고리를 세 번 두들겼다. 탁 탁 탁 곧이어 발자국 소리가 들리며 청의 대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문 안에 두 분을 안내할 사람이 있으니 소희는 이만가 보겠습니다. 말을 끝낸 그는 즉시 물러갔다. 바로 이와 동시에 그 육중한 대문이 삐뻑하고 열리며 한 흑의 동자가 걸어나와 부드럽게 말했다. 소희는 두 분을 인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총총이 안을 향해 들어갔다. 이때 날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알력으로서는 여전히 주위를 살펴볼 수 있었다. 문 안으로는 또 하나의 복도자 있었고 그 양쪽으로는 많은 꽃들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었다. 소구리와 당승문은 어둠 속에서도 주위를 자세히 살피며 걸어갔다. 그들이 한참 흑의 동자를 따라 걸어가자 그들은 자기들 앞에 또 하나의 붉은 대문이 닫혀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소구리는 약간 기분이 언짠은 듯 아래턱을 만지작거리며 흑의 동자를 향해 퉁명스럽게 물었다. 자네 주위는 몸소 나와서 마중하기는 커녕 왜 문까지 굳게 닫아 그리고는 그 붉은 문 앞에 도착하자 문꼬리를 잡고 두 번 두들겼다. 그러자 두짝의 대문이 즉시 삐익어 하며 양옆으로 활짝 열렸다. 이어 흑의 동자는 문 옆으로 비켜서며 두 분께서는 어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소구리는 안을 바라보았다. 안은 매우 컴컴한 게 희미한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소구리는 이 거대한 집안에 들어올 때부터 불빛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원래부터 소구리는 도둑으로서 어둠 속에서 아주 단련이 잘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지금 자기가 걷고 있는 이곳이 마당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방도 아닌 하나의 넓은 복도 라는 것이다. 이때 흑의 동자는 문 밖에 서서 들어가지 않고 이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즉시 탁 하고 문을 닫아 버렸다. 그러자 두 사람의 아픈 거의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 걷기에도 몹시 불편을 주었다. 당승문은 뭐가 그리도 기분 나쁜지 걸어가며 투덜거렸다. 저 대문은 철문이었습니다. 소부리는 희죽 웃었다. 사부는 벌써 알았다. 순간 당승무도 빙글에 웃었다. 소부리가 사부라고 미리 선수를 쳐 말한 이유는 당승무가 혹시나 잘못 입을 알아차리고는 자기도 짐직 목소리를 가다듬어 입을 열었다. 사부님께서는 벌써 아셨다면 왜 서슴없이 들어오셨습니까? 소부리는 어깨를 으쓱 추스려 올리며 또다시 희죽 웃었다. 사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것인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나? 말하면서도 그는 연신 히이덕 거렸다. 이 복도는 꽤 길었다. 그리고 매우 캄캄하여 역사람의 있기에 아무 거리낌 없이 대화를 죽임받으며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당승문은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도 검잡이를 확 쥔 채 경계의 태세만은 곳 갖추고 있었다. 그렇게 양열 발자국 정도 걸어가자 벌써 그들은 끝에까지 올 수 있었다. 소부리는 걸음을 무뚝 멈췄다. 그러자 즉시 일진의 가벼운 소리가 들려오며 잇따라 또다시 일진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온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새 열려져 차가운 바람이 문 안쪽에서부터 불어온 것이다. 그러나 이 안도 역시 어둡게 이를 데 없어 안은 들여다 보이지 않았다. 소부리는 그 앞에 서서 한참 망설이며 주저주저 했다. 그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어둡기 때문이 아니었다. 단지 이 차가운 바람이 이상 하기 때문이다. 소부리는 이 차가운 바람이 피시 지하실 에서부터 불어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 문은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란 말인가. 소부리는 고개를 갸우뚱 거리더니 즉시 통을 꺼냈다. 그리고는 불을 붙이려는 순간 갑자기 멀지 않은 곳에서부터 희미한 불빛이 비쳐오고 있는 것이다. 여기는 바로 지하 통로 였던 것이다. 이 생각 저 생각 곰곰이 생각을 한 소부리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뒤에 있는 당승 물을 끌었다. 나를 따라 오너라. 그러나 반드시 내 발자국을 잘 보고 틀리지 않게 따라와야 한다. 말소리와 함께 소부리는 불빛을 향해 천천히 발길을 옮겼다. 가물거리는 불빛 아래 하나의 작은 장화가 움직이고 있었다. 불빛은 아래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을 들고 가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조차 구별 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자그마한 장화와 여자임에 틀림없을 것 같았다. 소부리는 이 점을 생각해내고는 넌지시 그자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낭자 우리 사도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그러시오. 그러자 가냘프면서도 낭낭한 음성이 그 말에 뒤이어 들려왔다. 우리 주인은 지금 화청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저는 두 분을 위해 길을 인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소부리는 어둠 속에서 눈동자를 빛내며 무엇인가 태어내려고 부드럽게 물었다. 낭자의 주인이 화청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 늙은이를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빙빙 돌아서 오라고 하는 것이오. 시녀는 낭낭한 음성으로 담담하게 대답했다. 처음 여기 온 사람은 전부 다 이 길을 거쳐야 원칙이에요. 이 말의 소부리는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원래 그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향을 혼동시키려고 이러는 것이구나. 그러나 겉으로는 여전히 버릇대로 히죽히죽 웃을 뿐이었다. 또 내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낭자의 주인은 편지에다 자기가 나의 수십년 전 친구라고 했는데 이 늙은이는 늙어서 그런지 영 생각이 나지 않소. 혹시 낭자가 말해줄 수 있겠소. 그러나 시녀는 나직이 웃을 뿐 대답을 회피했다. 그를 만나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그러자 소부리는 장난스럽게 한마디 덧붙였다. 그러나 이 늙은이는 꼭 추측해보고 싶은데 시녀의 대답 또한 맹랑했다. 그렇다면 혼자서 추측해보세요. 이렇듯 대화를 나누는 순간 어느새 그들은 다 내려온 듯 평탄한 평지를 밟고 있었다. 소부리는 이 길을 밟고 가며 미집의 웅대함에 세상 감탄을 올렸다. 아 이 집은 정말 크구나 이 늙은이가 생각하건대 낭자의 주인이 이런 거대한 저택을 갖고 있는 것을 보니 그는 강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호걸일 것 같군. 그러나 시녀는 피식 웃으며 그 말을 부정했다. 틀렸어요. 우리 주인은 벌써 오랫동안 강호에 나가지 않았어요. 소부리는 내심 이제야 대답을 하나보다 생각하여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차 다그쳐 물었다. 그렇다면 추측하기가 매우 힘이 들겠는데 그런데 이 늙은이가 이곳까지 오면서 만난 대안들은 전부다 절정의 고수들 같은데 낭자의 주인은 어디를 가서 그들을 물색해 왔소. 그러자 시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내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밝혔다. 그것은 얘기할 수 없어요. 묻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주인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세요. 기미를 누설하면 방귀대로 저는 사형이에요. 소구리는 이 방귀라는 말을 듣자 세상 이들의 조직이 이상스럽게 여겨졌다. 당승문은 그저 묵묵히 소구리만 따라갈 뿐이었다. 사방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소구리가 돌연 이상한 발언을 했다. 당신네들의 이 지하통로에는 무슨 방들이 이렇게 많소. 그러자 시녀는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 언성을 높여 반문했다. 아니 당신은 볼 수 있나요? 소구리는 희죽 웃었다. 사실 그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지척을 헤아리기 어려운 어둠 속에서 방을 발견할 수가 있겠는가? 소구리는 단지 슬쩍 떠본 것 뿐이었다. 그러나 상상외로 시녀의 말투는 그것을 승인하고 있는 듯 했다. 이어 시녀의 질문을 받은 소구리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이 늙은이는 다만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요. 바로 이 순간 등불이 갑자기 꺼져버렸다. 동시에 시녀의 낭랑한 음성이 다시 이들의 귀속으로 세워들어왔다. 두 분께서는 어서 나가세요. 하는 소리와 함께 앞에 있는 대문이 서서히 열렸다. 순간 시원한 바람이 천천히 불어와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곳은 바뀌었다. 어느새 이들은 밖으로 나온 것이었다. 하늘을 쳐다보니 이젠 완전히 밤이 되어 무수한 별들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다. 이들은 시선을 돌려 여기가 어딘가 하고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때 발자국 소리가 들리며 자색 옷을 입은 두 명의 시녀가 이들을 향해 총총히 다가왔다. 그리고는 허리를 납신 굽히며 소녀들이 길을 인도 하겠어요. 하고는 상대방이 미쳐 입을 열기도 전에 얼른 허리를 돌려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소부리와 당승무는 일순 서로 얼굴을 마주보더니 하는 수 없다는 듯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곧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며 널따란 마당과 화청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소부리와 당승무는 눈이 부신듯 손으로 얼굴에 그늘을 지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이때 두 명의 시녀가 두 사람에게 어서 계단으로 올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이어 그들이 계단을 올라서자마자 안에서부터 신듯한 음성이 들려왔다. 손호형 잘 오셨소 하는 이것을 본 소부리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는 생전 들어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뱃속에 구렁이가 너댓마리를 들어앉은 소부리는 짐직 반색을 하며 아는 채를 했다. 노형 정말 너무하셨소. 노형 노형 혼자 화청 안에 편안히 앉아 이 늙은이 보고 어둠 속을 헤매라고 하다니 그는 자포인더러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도 하는 것 같았다. 자포인은 소구리에 원망 섞인 어조의 껄껄 웃음으로 답했다. 하하하 우선 안으로 들어갑시다. 소구리와 당승문은 그 말에 예의는 가리지 않고 얼른 화청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다. 화청은 휘황찬란 했다. 온통 비단으로 휘감은 화청은 어느 제왕에 박 묻지 않게 호화스러웠다. 소구리와 당승문은 촌스럽게 사방을 휘휘 둘러보았다. 이 모습을 주시하며 자포인은 나직이 웃었다. 한참을 그렇게 둘러보던 소구리는 돌연 시선을 자포인에게로 돌리며 점잖게 물었다. 노형께서는 단연간 강호에 나오지 않았다가 이번에 다시 나와보니 어떻소? 그 말에 자포인은 깜짝 놀라 두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 소노형께서는 벌써 알고 계셨소. 소구리는 당승물을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어깨를 으쓱 축혀올리며 또 희죽 웃었다. 강호상의 일이라면 크던작던 이 늙은이는 약간 알고 있소. 하며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다. 자포인은 대소를 금치 못했다. 으하하하 좋소 좋아. 노형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은 내 벌써 알고 있었소. 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밖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다. 여와라. 요리를 올리도록 해라. 그러자 칠팔명의 시녀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술과 요리 등 진수성찬을 올렸다. 자포인은 껄껄 웃으며 술잔을 들며 건배했다. 손호형 자어서 듭시다. 과연 저택의 술좌석답게 상위에 놓여진 음식은 진수성찬이었다. 고기와 술 그리고 안주 등이 푸짐하게 놓여있는 상위에는 생전 보지도 먹지도 못한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이었다. 소부리와 당승무는 눈이 휘둥그레져 자포인의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기네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포인은 술을 잘 마셨다. 그렇다. 이 자도 자색옷을 입고 시녀들도 한결같이 자색옷을 입었으니 아마 이 자는 옛날에 옥정랑군 심자기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소부리는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자포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금 그 얘기에서는 옛날에 옥정랑군 심자기의 풍채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 옛날에 옥정랑군 심자기는 풍채가 당당할 뿐만 아니라 무공도 극히 높아 불과 스무살내의 한자루에 자욱적으로 강호의 인류 고수에 속했던 그였다. 그런데 비록 많은 세월이 흘렀단 해도 지금 그에게 옛날에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어 소부리는 그를 시험해볼 양으로 짐짓 선수를 부렸다. 제자야 어서 내가 심대숙에게 한잔 따라 올려라. 당승무는 이 말을 듣자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필시 뭐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도 덩달아 맞장구를 쳤다. 후배 심대숙께 한잔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다. 그것은 당황해야 찰자포이니 오히려 웃으며 그것을 맞받았기 때문이었다. 좋아 좋아 하지만 내가 주인이니 내가 먼저 노재께 따라 드려야 마땅하오.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 따라주며 동시에 꿀꺽 마셨다. 역용술. 이에 크게 놀란자는 소불이였다. 어째서 자포인은 궁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일까? 아무리 그의 표정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해도 소불이는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소불이는 이렇듯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애쓰면서도 분위기에 휩쓸려 두선어 잔 술을 들이켰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꺼림칙한 것만은 이렇게 달아오른 소구리는 길게 기지개를 펴며 자포인을 주시하였다. 노형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늙은이 사도를 불러왔소. 자포인은 소구리의 갑작스러운 말에 들이키던 술잔을 공중에 멈추며 소구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그는 갑자기 대소를 터뜨렸다. 으 하하 아무것도 아니오. 그저 형제는 소노형과 30여 년간 만나지 못했기에 술을 함께 마시기 위해서 모셔온 것 뿐이오. 그러나 웃음으로 얼버무리는 그의 말에 넘어갈 소구리가 아니었다면 소구리는 그의 웃음에 조금도 동요됨이 없이 여전히 정색을 한 채 제차 입을 열었다. 그러나 이 늙은이는 것은 추하여도 마음만은 솔직하기 때문에 노형 께서 만약 솔직히 털어놓지 않는다면 술조차 같이 마실 수가 없소. 비록 담담한 어조였지만 그 속에는 강한 의지가 내포되어 있었다. 자포인은 그의 이러한 태도에 짐짓 놀랐지만 여전히 미소띠 표정만은 지우지 않았다. 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술안에 무슨 독이라도 집어넣었다는 말씀입니까 소구리는 이리 밖으로 한자쯤 나와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 말에 자포인의 미소띠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요. 당승무 또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구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의외로 소구리는 희죽 웃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겸연쩍은 듯 어깨를 으쓱 축히고는 천천히 말했다. 이 늙은이가 너무 신뢰를 범한 것 같군요. 단지 노영의 행동이 매우 신비스럽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니 노영은 너무 이 늙은이를 탓하지 마시오. 하며 또다시 껄껄 웃었다. 자포인도 씁쓸해하게 웃으며 건성으로 턱을 주워거렸다. 그러나 저는 완전히 성의로 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구리는 유들유들하게 웃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물었다. 그리고 노영 사실 이 늙은이는 여지껏 노영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소. 이 순간 당승무도 눈동자를 반짝 빛내며 자포인의 표정을 날카롭게 훔쳐보았다. 이 말에 자포인은 약간 놀란 듯 했다.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소구리는 정색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영 자신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이 늙은이가 어찌 알겠소. 그러자 자포인은 보일듯 말듯한 미소를 입가에 띄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한데 조금 전 손호영께서는 벌써 저의 성을 대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소구리는 당승무를 힐끗 쳐다보며 희죽 웃었다. 이어 거무죽죽한 입술에 침을 한번 바르고는 장난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것은 그저 한번 헛짚어본 것이오. 그래야 남에게 허점을 잡히지 않지요. 하며 또다시 희죽 웃었다. 그러자 자포인은 그만 웃음을 참지 못하고 크게 웃어져 쳤다. 허허허허허허 좋소 좋아. 형제가 손호영에게 이미 허점을 잡혔구려. 그러더니 돌연 웃음을 그치고는 이어 안색을 심중하게 바꾸며 말했다. 사실 소영은 바로 맞추신 거요. 제가 바로 심자 귀에다. 소구리는 그 말을 듣자 돌연 손을 쳐들더니 심자귀의 어깨를 세차게 내리쳤다. 이어 껄껄 웃으며 말을 받았다. 하하하 과연 당신 이었구려. 한데 어찌 그날에 그 당당하던 위풍은 전부 어디로 가고 지금은 이렇게 비계 덩어리만 남았소. 자기도 빙글에 웃었다. 이것은 남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맞은 것입니다. 소구리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그의 아래위를 훑어보았다. 응 그랬군. 한데 30년간 만나지 않았는데 노영은 언제 동물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소? 이에 심자귀는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이때 당승문은 지금 그가 말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 그는 소구리의 경솔한 행동을 저지하려고 하자 소구리가 한쪽 눈을 찐끗해 보였다. 이어 그는 희죽 웃으며 말했다. 이것을 한번 펴보시오. 하고 말하면서 보따리 하나를 심자귀에게 건네 주었다. 심자귀는 얼떨결의 보따리를 받아들고는 만면에 매우 의아한 빛을 띄었다. 이것이 무엇이오? 소구리는 까칠한 뺨을 쓱쓱 문지르며 입가에 근육을 실룩거렸다. 풀어보시면 아실 것이오. 그러나 심자귀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주저주저 하더니 결국은 풀지 못하고 신여에게 분부했다. 얘들아 이리 와서 이것을 한번 풀어보아라. 신여는 그의 말에 곧 술주전자를 놓고는 보따리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이내 푸는 듯 하더니 깜짝 놀랐다. 으악 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비틀비틀 옆으로 물러났다. 심자귀의 안색도 금시 새파랗게 변했다. 그러자 옆에서 이를 주시하고 있던 소구리가 희죽거리며 입을 열었다. 낭자 무서워 할 필요는 없소. 그것들은 전부 죽은 것들이오. 보따리의 속에는 어젯밤에 그 주먹만한 독봉이와 다섯 마리의 왕진애들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심자귀는 그것들을 한참 주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소구리를 바라보았다. 이 몇 마리의 진해와 왕검이는 전부다 동물들인데 손우형께서는 이것들을 전부 어디서 얻었소. 소구리는 순간 두 눈을 번쩍 빛냈다. 그러나 겉으로는 조금도 표현하지 않고 부드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기방의 물건이 아닌가요? 심자귀는 말하는 상대방의 태도에서 금시 이것에 무슨 사연이 얽혀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었다. 이어 그는 침중하게 대답하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기방에서는 독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소. 그렇다면 이상한데 소구리의 이 말의 심자귀는 다소 기분이 나빴다. 손우형께서는 대체 어디에서 이 많은 동물들을 가지고 온 것이오. 그러나 소구리에게는 대답이 없다. 그는 이 동물들의 주인이 캐시 심자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심자귀의 태도로 보아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구리는 이 생각 저 생각 공공히 해본 끝에 결국은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제일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실은 어젯밤에 이렇게 하여 소구리는 상세하게 어젯밤에 일어난 일을 심자귀에게 털어놓았다. 분위기는 아까의 흥청거릴 때와는 달리 매우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윽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심자귀는 자못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짧은 신음을 내뱉았다. 그것은 대체 누가 한 짓일까. 이때 그의 이러한 모습을 주시하고 있던 소구리가 갑자기 손을 품 안에 넣더니 쇠털같이 가는 독침을 하나 꺼냈다. 이 침은 이것도 기방의 물건이 아니란 말이오. 그러자 심자귀는 고개를 들어 한참 동안 물끄러미 독침을 주시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것은 묘인이 쓰는 입으로 부는 독관을 이오. 하고 말하면서 손으로 잡으려고 했다. 순간 소구리는 깜짝 놀라 급급히 독침을 뒤로 빼냈다. 안돼요. 이 침에는 독이 묻어있소. 하고 말한 소구리는 침을 술이 가득 들어있는 술잔에 담았다. 그러자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그 맑은 술이 침이 들어가자 갑자기 치 하는 소리를 내며 노란 연기와 함께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소구리는 안색 하나 변치 않고 돌연 그 잔을 집어 들더니 꿀꺽꿀꺽 마시는 것이다. 이 광경을 본 심작위는 그만 까무러 칠듯 놀랐다. 손오 형 그게 무슨 짓이요.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둘러 서있던 시녀들 까지도 깜짝 놀라 뒤로 한걸 물러 섰다. 그러나 당사자인 소구리는 여전히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다. 후후 이것이 바로 늙은이가 독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는 증거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몇 잔의 독주를 마시고도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무슨 소리 인가. 순간 심작위의 안색이 붉으락 푸르락 해졌다. 그러나 소구리는 이러한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입술을 실루기며 빈정거렸다. 그러나 심소영 안심하시오. 우리의 몇십년간의 교분으로 보아 이 늙은이는 절대 심소영을 나무라지 않겠소. 이 말은 바로 직접적으로 심작위가 술속에다 수작을 부린 것을 지적한 말이었다. 이때 연신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지던 심작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더니 갑자기 상을 향해 매섭게 일장을 내뻗었다. 헝! 다음 순간 현상은 완전히 뒤집혀 그 수북히 쌓여져 있던 음식들이 우르르 땅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우르르 꽝! 쨍그랑! 시녀들은 돌연스러운 변화의 짐마다 급급히 물러섰다. 이어 심작위의 호통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누가 한 짓이지? 야 너희들은 어서 주방으로 가서 주방장과 심부름꾼을 전부 데려 오너라. 하며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시녀들을 노려보았다. 그러자 두 명의 시녀는 겁에 질려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비실비실 뒤로 물러났다. 한데 갑자기 소구리가 이 두 시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낭자 잠깐만! 두 명의 시녀는 그 말을 듣자 즉시 걸음을 멈추었다. 낭자 이리와 보시오. 동시에 소구리는 심작위의 술잔을 들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리고는 두 명의 시녀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입을 열었다. 낭자 머리위의 꽃은 비녀를 뽑아 술안에 독이 있나를 시험해보시오. 시녀는 그의 말대로 머리위의 비녀를 뽑아 술잔에 담그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천천히 꺼내보자 아니나 다를까 그 은비녀는 어느새 흑색으로 변한 것이었다. 이것을 본 소구리는 침중한 표정으로 짤막한 신음을 내뱉았다. 응 원래 목적이 심작이였구나. 물론 당사자인 심작이가 놀란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는 치미는 우라를 참지 못하고 이를 빠드득 깔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봐 어서 빨리 주방에 있는 놈들을 전부 잡아 오너라. 하며 군을 이기지 못하여 파랗게 된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러나 소부리가 또다시 이를 제지했다. 낭자 잠깐만 두 명의 신하는 이 말에 다시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심작이가 화를 벌컥 냈다. 소대협 왜 그러시는 거요. 소구리는 여전히 여유작작하게 희죽 웃었다. 만약 암암미 독을 넣은 사람의 목적이 심소영 이라면 심소영 께서도 그를 건드리지 말고 모른척 해야 합니다. 심작이는 이 말을 듣자 과연 일리가 있는 말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군요. 그럼 너희들은 가지 이술 속에 있는 독은 냄새도 색도 없는데 손호영 께서는 어떻게 아셨소. 소부리는 멋쩍게 빙긋 웃었다. 만약 이 늙은이가 그런 것도 모른데서야 어찌 소부리라고 할 수가 있겠소. 심작이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데 이술 안의 독은 얼마만한 시간이 지나서야 발작을 합니까. 이 독약은 독한 게 아니니 아마 조금만 지나면 약효가 날 것이오. 하고 말한 소부리는 품속에서 공룡자가 준 해독약 한 알을 꺼내 심작이에게 건네 주었다. 심소영 어서 이 약을 먹고 우리 계속 술을 마십시다. 심작이는 환약을 받아들고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우리는 속는 척 합시다. 이어 옆에 있는 시녀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명령을 내렸다. 우선 여기 엎어진 그른을 대강 치우고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아무런 명령을 받지 않는 한 들어오지 말라고 일러라. 시녀들은 공손히 고개를 숙여 대답을 하고는 곧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그녀들은 다시 들어왔다. 군부대로 거행하였습니다. 심작이는 턱을 두어번 주워거리고는 곧 옆방으로 가 있으라고 손짓을 했다. 이윽고 시녀들은 물러가고 다시 화창이 조용해지자 심작이는 창밖을 한번 힐끗 내다보더니 진직 큰소리를 내어 말했다. 손호형 우리 한잔 더 합시다. 소구리 또한 이에 맞장구를 치며 큰소리로 대답했다. 안돼요. 이 술은 매우 샌데요. 이 늙은이는 벌써 취했소. 하고 말을 끝내기도 전에 길게 기지개를 한번 펴더니 풀썩 하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당승무 또한 사부님 사 하더니 앞으로 쓰러지며 상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심작이는 깜짝 놀란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두 사람을 응시하였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지. 누가 술 속에다 수작을 부렸나 하면서 눈을 스르르 감으며 의자에 풀썩 주저앉더니 몹시 취한 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상위로 엎어져 버렸다. 그리고 차 한잔 마실 시간이 흘렀을까 여전히 밖에서는 아무런 동정도 없었다. 그러자 쓰러져 있는 소구리는 내심 매우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자기네들의 행동이 남에게 간파된 것을 알아차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 돌연 화청의 오른쪽에서부터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호 형께서 오셨는데 왜 나를 들어보내지 않는 거요. 이 말과 거의 동시에 계단 밟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한 사람이 화청 안으로 들어왔다. 소구리는 쓰러져 있는 채로 눈을 가늘게 떠 방금 들어온 사나이를 훔쳐보았다.